아 오늘은 발더스게이트 발더스게이트 할겁니다 발더스게이트 하죠 멀티플레이를 해볼거기 때문에 되긴 하냐? 이게 보면서 한번도 안 튕겼는데 멀티 들어가니까 튕기더라구요 호스트 플레이어 안 떠 내가 떠야하지 흐어 허언 음...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럼 나는 홈게임 해야지 뭐 아이 근데 이거 뭐... 내가 뭐만... 노컬... 노컬게임 하면 되나? 아 새게임 개설이 있구나 병신 기본 플레이어 일본어 걸기 안할 거고요 게임 개설 새게임 정식 규칙 특별히 멸티를 하겠다 이말이야 저장 어떻게 하는 거지? 자 그럼 캐릭터 블록이 어떻게 하지? 플레이어 변경 취소 예를 들어서 만든 다음에 착한 대머리를 만든 다음에 시험타 착한 대머리를 만든 다음에 일단 만들었단 말이지? 그런 다음 나아가 그 다음 새게임을 개설해 이거 어떻게 불러와? 어이 씨바 어떻게 불러와 둘러오기가 되나 혹시? 이거 뭐야? 누구야 얘? 아아 잠깐만 일단 참가가 안 돼가지고 내가 확인을 해볼 수가 없네 일단 참가를 해 전에 만든 건가 보다 그럼 참가를 한 다음에 불러오는 걸 확인해 봐야겠네 네 내 생각에 멀티 안 돼 어 자 정리를 한번 하고 가죠 오늘 발로 소개할 거고요 멀티 안 돼서 싱글할 겁니다 싱글합니다 어 새게임 근데 캐릭터 미리 작성이 왜 있는 거야 어차피 새게임하면 미리 작성해야 되는데 상별 남자 우리 머슬 가수로 합니다 하느님의 초상화는 자작권이 안 걸리기 때문에 굉장히 좋죠 인간으로 할 거고요 인간으로 듀얼 클래스도 했었고 사실상 이제 거의 다 했어요 이제 안 한 거는 클래스 키트 정도밖에 없는데 특히 팔라딘을 안 했죠 뭐 드루이드랑 팔라딘 그리고 바드 뭐 이런 거 안 했는데 몽크 샤 샤먼 안 했고요 몽크는 그 동료가 있잖아 소설어도 했고요 거의 다 했습니다 사실상 이제 듀얼 클래스도 했고요 팔라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팔라딘을 해보고 싶었어요 팔라딘 같은 경우 이제 바바리안처럼 무기계통이 달인까지 안되고 전문까지만 되죠 이슬롯까지만 정확히 이제 이슬롯과 오슬롯의 차이는 약간 이제 명중군림과 스피드 팩터 공격 데미지 뭐 그런 쪽으로 돼 있고요 가장 중요하게 이제 공해가 0.5 추가됩니다 4에서 5로 올라갈 때 그 정도의 차이가 있고 어 그리고 하루에 한번 안수치료를 사용해서 대상의 생명정을 팔라딘 레벨 2 치료 굉장히 좋은 기술이죠 이게 이제 빨리 치료가 돼요 보통 이제 사제들 회복할 때 더럽게 오래 걸리는데 이거는 바로 치료가 되고요 레벨당 2니까 팔라딘 최대 34레벨까지 올라가는데 이 발루스케이트 1에서 13까지 올라가고 이게 26이 차는거죠 이렇게 많이 찹니다 참고로 드럽게 오래걸리는 회복인 어 3레벨 회복이 14인걸로 알아요 1레벨 회복은 8이고 레벨당 하루 사악 탐지 아 이제 악한자를 탐지할 수 있는거죠 이거 아그로부터 보호가 있는데 저는 이 아그로부터 보호가 굉장히 안좋은 기술인줄 알았어요 왜냐면은 발루스케이트 1,2 할 때 자기한테 다 물어보라고 자기 고인물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자기가 소환한 소환수가 악마일때 그 악마한테 공격을 안받는 기술이다 라고 얘기해서 난 그런줄 알았거든요 아니구요 저레벨 구간에서는 이제 악한자들과 싸울때 많은 도움이 되는 기술입니다 아 그거를 쓰면은 꽤 좋아요 초반에 그냥 쓰기만해도 아 님들 말을 믿은 내가 잘못이다 나는 이걸 몰랐어 하고 아 무슨 직업을 하지 했는데 내가 기억이 안나는거에요 무슨 직업을 선택할지 직업의 특성같은게 그래서 나무 위키를 검색했거든요 이게 나오더라고 내가 내 잘못이야 님들이든 오케이 난 개쓰레긴줄 알았어 다 빼래 막 쓰고 있으면은 어차피 악마한 소환된 악마한테만 보호되는건데 그걸 일상시간에 왜 씀 키키 눈 막 찍찍찍하고 쩜쩜쩜 악마한테만 하는건데 이렇고 내가 그런줄 알았지 아 아 아 이거 언더퇴치 가능 솔직히 언더퇴치 저 선언데도는 거의 써본적이 없습니다 교체형 아니구요 성직자 주문을 이제 9레벨 때 1 11레벨 때 2 13레벨 때 3 15레벨 때 4 이런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모든 내성굴림에 2의 보너스 괜찮죠 내성굴림 보너스 제사선제한에 생명적굴림 10 바바리안이랑 비교를 해서 생명적굴림이 2 낮은건데 이게 12니까 하지만 얘는 내성굴림이 2가 있구요 무엇보다 이런식으로 네 그리고 이제 갑옷도 한티어 높죠 뭐 그런 느낌인데 더 좋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팔라디션으로 가도록 하죠 이제 카발리어 이렇게 있는데 팔라디션의 장점은 이젠 이 슬롯이기 때문에 전사는 하나를 하나를 이제 달인까지 찍어버리면은 다른거를 쓰기가 좀 어려운데 얘는 이제 레벨이 조금만 올라가도 다른 아이템 다른 무기 무기도 전문가 수준으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 카발리어가 있죠 일단 팔라딘이 있구요 아까 얘기했던거고 카발리어가 있습니다 카발리어의 장점과 단점 그러니까 팔라딘의 기본적인 능력에서 장점이 추가되고 단점이 빠지는 거에요 단점으로 원거리 무기 사용 불가 이제 원거리 공격이 불가능한 대신 장점으로 이제 악마와 용의 굴림 보너스 공포제거 그리고 천옥 공포 중독 사기 실패 굉장히 좋죠 게임하다보면 굉장히 불편한 기술들인데 현어 공포 중독 사기 실패 전부다 굉장히 귀찮은 것들인데 전부 면역됩니다 그리고 화염과 산성의 20% 저항력 화염으로부터 보호라는 기술이 있어요 이 게임에 그걸 쓰면 이제 화염 저항력이 80%가 생기는데 기본적으로 그거 하나만 써도 이제 완전 면역이 되는거죠 그렇게 되는진 모르겠어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이제 인키지터가 있는데 인키지터는 단점 보시면 일단 안수치료라고 내가 좋은 회복기술이라 그런걸 못쓰구요 언제 대체 안되구요 참 주문도 못써요 사실상 전사는 다름없다고 난 생각을 합니다 차이가 있다면은 바바리안인데 갑주 더 튼튼한거 입을 수 있고 체력굴림 더 낮은 대신 내성도 높고 와흡 해제 랑 이제 진실된 시야를 쓰는건데 이게 두개가 굉장히 좋아요 진실된 시야는 투명화를 해제하는거구요 와흡 해제는 말그대로 와흡을 해제하는건데 둘다 한 번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실전시간에 막 사제가 쓰면은 샤바샤바샤바샤바하고 팍 쓰는데 그냥 샤바하고 바로 쏴버리면 샤하고 쏴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하죠 와흡 해제는 어 인키지터의 캐릭터 레벨 두 배라고 하니까 15레벨만 돼도 발더스게이트2 DAC 최종보스 멜리사한테 모든걸 다 해제할 수 있는거죠 굉장히 강력한거죠 내가 듣기로는 이게 이제 위저드 슬레이어보다 훨씬 세다고 합니다 어 듣기로는 뭐 그렇겠죠 아이템 제한도 없고 강력합니다 근데 카발리어는 이제 뭐 체력 회복기 있으니까 그리고 속박과 현옥이 면역이에요 발더스게이트1에선 거미줄이라는 기술을 써서 속박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데 그게 면역니까 정말 크죠 언데드헌터는 안수치료만 못쓰구요 속박과 레베루스 면역 원거리에서도 이제 싸울 수가 있다 그런 느낌이구요 레베루스 면역이 되게 편합니다 레베루스는 이제 하급회복 정도의 능력을 써주거나 이게 병원이라고 하면 안되지 교회에 가서 치료를 받거나 스크롤 들고다니면 쓰는데 스크롤이 되게 비싸요 한 900원 정도 하기 때문에 1000원에서 질서선으로 해서 이제 카리스마 찍으면은 가격을 많이 이제 DC 받을 것 같긴 한데 어 그래도 뭐 블랙가드 이제 악당입니다 진서선이 팔라딘인데 얘는 악한 팔라딘 굳이 얘기하지만 아스스 같은 느낌일 것 같네요 생명력 흡수를 사용할 수가 있구요 안수치료 대신 레베루스와 공포의 면역입니다 독바른 무기 같은 것도 있구요 팔라딘이 독발라 싸우구요 절망의 오락 사악탐지 불가능 악으로부터 보호 불가능 저는 카발리어가 낫게 봐요 9레벨까지 일단은 사실상 전부 다 9레벨까지 팔라딘은 신성 기술을 못 쓰는 건데 일단 악으로부터 보호와 회복이 있으니까 좀 편하죠 인퀴즈턴에 이제 마법을 깨는 건데 발루스게이터 1 자체가 이제 경험치상황이 굉장히 낮습니다 160만인 걸로 알아요 그래서 이제 13레벨이 맥스라고 보는데 전 이걸 10레벨이 맥스인 줄 알았어요 아이 발루스게이터 원하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10레벨이 맥스니까 편하게 즐기다가 하면 된다 어차피 레벨 제일 낮다 그래서 나는 7레벨 때 최종 보스인 17레벨인 사례복을 잡았거든요 7레벨 때 힘들게 잡았거든요 근데 160만이 꽤 높더라고요 은근히 13레벨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전사계통 순수 파이터 같은 건 더 되겠죠 얘는 팔라딘는 만나면 34기 때문에 자 그럼 자 카발리어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카발리어 가고요 남성인간 카발리어 같이 같이 있어선 착한 사람이라 이거죠 아 우선 보다시피 팔라딘은 매력이 17이고 지혜가 13이고 굉장히 최저치가 높아요 다른 애들은 3까지 주고 그러는데 참고로 매력은 발러스게이트 2에서는 쓸모가 없습니다 가격 정도고요 상점 가격 솔직히 발러스게이트 2에서는 성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로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돈 걱정은 안해요 근데 발러스게이트 1에서는 동료들 간의 대화의 문제도 있고요 캐스트 문제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얘처럼 기본적으로 최저가 높은 애들은 음 굴림에서 잘 나오거든요 90도 금방 나옵니다 이럴거지? 내가 알기로 93 정도면은 이제 지능 3 찍고 다른거 전부 맥스로 찍을 수 있는 걸로 아는데 빠르게 찍어보도록 하죠 빠르게 찍어보도록 하죠 안 돼 안 돼 90 정도로 안 돼 정신 차려 지금 자고 일어난 지 얼마 안 돼서 비몽사몽 하거든요 정신 차려서 돌려야 돼요 이거 훅 갑니다 왜 이렇게 안 나오지? 시험타로 돌렸을 땐 제법 나왔는데 팔라딘은 이제 워리어 계통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힘이 18이 넘어가면은 거기서 이제 소수점이 붙어요 소수점에 붙는 능력들이 굉장히 폭이 넓기 때문에 적어도 1850 이상 1800이 최고고 그래서 붙어 줬으면 좋겠는데 팔라딘은 싸울 때 뭐 이제 굳이 팔라딘이 아니어도 주인공 자체가 이제 발레스케트 1에서 신성한 힘이라는 개 사기 능력을 주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안 맞춰도 될 것 같긴 합니다 센 건 센 거기 때문에 파이터는 워리어 계통은 워리어 계통은 아 90이라고? 잠깐만 어! 야이 가자 참 존나 높다 가자 가자 워리어 계통은 이제 7레벨의 공격 횟수가 이제 0.5가 추가되고요 13레벨 또 추가되서 이제 1라운드 6초 기준으로 이제 두번을 때립니다 힘은 소수점이 붙고 18.00이 제일 높아요 18.00이면은 18.00이니까 쓰레기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00이 가장 높습니다 100으로 계산이 돼서 0이 아닌 100으로 그리고 이제 등급이 있는데 내가 알기로 1에서 18.01에서 18.50까지는 같은 등급인 걸로 알아요 그리고 그 이상 75까지 그리고 90까지 그리고 91부터 99까지 또 나뉘어져 있는 걸로 압니다 보너스 올라가는게 92면은 00제외하면 가장 높은거죠 무려 90이고요 민첩은 이제 민첩 주요 능력이라고 하지만 일단 방어 AC 수치에 영웅을 주기 때문에 방어 능력 필요하구요 7억 레벨당 올라가는 생명력 수치를 얘기합니다 필요하죠 와 근데 많이 부족하네 산 부족하네 이거 좀 큰데 어 어 어 어 지능은 이제 순삭히 이제 문명이 되는건데 딱 상관없습니다 어 어차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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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관없습니다 저는 아 난 상관없어요 매력은 17 지혜가 16이네 아 지혜를 하나 낮출까 이 지혜가 팔라딘한테 약간 중요한데 어 중요합니다 뭐 들어가는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내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찾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발더스 게이트 지혜 어 이게 흠 발더스 게이트 어 일단은 팔라딘 자체가 좀 그런게 낮긴 한데 카리스마를 뭔가 찍고 싶어 그니까 이제 클레릭과 두루이드는 스펠 사용 횟수가 에 관련되어 있구요 어 어 팔라딘 팔라딘 클래스 레인저 레인저 클래스 키트는 제한이 없고 지혜 보너스 스펠도 전혀 받지 않는다 즉 지혜가 높아도 보너스로 스펠을 더 주진 않습니다 전승 지식도 뭐 따로 상관없고 전승 지식 자체가 이제 지능의 전신 전... 전... 전승 지식 자체가 이제 지능에 지능 수치에 있는 전승 지식이 더해지는 데다가 이게 높아 봤자 이제 식별이 잘 되는 것 정도밖에 없어요 식별은 어차피 아이템으로 할 거기 때문에 상관없구요 그리고 이번엔 이모엔이 해줄 겁니다 GA 보너스 스펠가 중첩된다 어 근데 이게 뭔 소리지 모르겠어 GA 보너스 스펠가 중첩된다 아 이게 그러면 상관없는건가 나 그럼 지혜는 15로 할래? 카리스마 올릴래? 카리스마 하면 DC 해주잖아? 자 매력을 올리겠습니다 자 18 18 18 3 15 18 좋아요 가죠 기술 기본적으로 파워가 세 근데 어차피 이거 신성아님 쓰면은 올라가기 때문에 별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 어 어 우선 팔라딘을 쓰는 가장 큰 이유라고 하는게 어 바르소게트 2에 레드드래곤이 나오거든요 화룡이 납니다 화룡이 그 화룡이 이제 카르소미어라는 게임 내 최강의 아이템을 줍니다 이게 질서선에 팔라딘 밖에 못써요 양성검을 찍게 되는데 어차피 팔라딘은 이까지 밖에 못올리고 중간중간에 숙련도를 주기 때문에 어 어 숙련도를 처음부터 양손을 찍을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다 좀 주거든요 그냥 양 양손무기를 올리고 양손무기는 올릴거구요 다른건 쓰고싶지가 않아요 양손무기 올리고요 양손무기 스타일에 원하는 그냥 주면 돼요 양손무기 쓰는걸로 어 참고로 전투망치는 뭔가 이제 양손 해모 같지만 아니구요 한손이구요 도끼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도끼와 전투망치 중에서 가끔 양손무기가 나오긴 해요 가끔 나오는거 잘 안나오는데다가 강거가 어느건지 모르겠습니다 아 아 후다시피 닌자도 카타나 아 단검 다 한손이구요 소검 장검 변종검 전부 다 한손입니다 육축봉은 이제 양손인데 제가 이거는 이제 듀얼클래스 할 때 전사에서 클레릭으로 바꿀 때 클레릭이 이제 날이 있는 무기를 못쓰거든요 검같은거를 창 철퇴랑 육축봉이 되는데 양손 쓰고싶어서 육축봉으로 쐈었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법사가 사용하는 아이템이 나오기 때문에 별로 추천드리지 않구요 돌이 깨도 뭐 같은 계열이면 도끼창이 있구요 음 일단 아 여기 나오네 다른 직업으로 해도 거장이 되면 피해가 이제 플러스 3이 붙고 명중지에 2가 붙죠 명중굴림이 공격력 속도랑 이제 라운드당 때리는게 있습니다 양손거면 어차피 줄거니까 창 주자 나 창 쓸래 어 창과 양손무기 자 들어줍니다 창과 양손무기 들어주구요 아 나 좀 무식한게 좋은데 도끼창 할까 그냥 도끼창 하자 제가 아이스 윈드데이를 도끼창으로 깼는데 도끼창과 양손무기 아 쓰고싶네요 이거 외모 오드巨도 지자스로 가야지 지자스로 가야지 휘부색 이정도면 맞는거 같애 지자스는하얀색이야 밝은 불이라고 좋아 캐릭터가 완성이 됐구요 보이소 6번으로 하겠음 6번이 제일 멋있거든요 으으으으으음 도끼창으로 도끼창으로 그럼요. 저는 어린이들입니다. 한일은 충분히 말할 수 있습니다. 장건드님한테 져요 그정도기 때문에 내가 약해지는거지 적이 많아지고 기술이 다양해지고 그러지 않아요 디비니티처럼 적이 뭐 다양하게 나오고 수가 많아지고 속성화살이나 수루탄 같은거 써서 날 제압하고 그런게 아니라 내가 약해지는거기 때문에 재미가 없습니다 이런거 싫어 스카림식 나이도 밸런스 싫어하거든요 정식 규칙으로 가겠습니다 더럽게 더럽게 드럽게 긴 관계로 제가 요약하겠습니다 주인공은 고라이온이라는 아주 고명한 현장과 어쨌든 현자의 양자구요 양아들이죠 고라이온은 주인공 여기서 20년동안 자랐습니다 굉장히 멋진 도시에서 20년동안 자랐구요 저기 양아버지가 같이 나가재요 집 나가라 그럽니다 여기서 시작된 내용인데 이렇게 간단한거를 더럽게 오래 설명하기 때문에 이 게임이 이래요 고전게임에 이제 D&D 고전게임에 이제 TRPG 더럽게 깁니다 소설책 한걸 읽는다고 생각하고 해야되요 들어가서 여기서 소환해줬으니까 여기서 들어갑니다 카리스마가 높으면 내가 초반에 보성이 이제 플러스 원 당검을 주는걸로 아는데 저랑 상관없죠 어 이런 이제 초록색 가운드로는 튜토리얼 mpc들이구요 기본적으로 저한테 친절합니다 사람들이 카리스마가 높기 때문에 카리스마가 낮으면은 무시당해요 더러운 세상이죠 F5가 아니라 Q를 저장하지 음 자기네들은 부자라서 미협이 될거네 돈이 좀 필요하거든요 제가 알기로 처음에는 못삽니다 끝까지 내가 원하는 것까지 다 못살거에요 농담하지 마시구요 비싸게 받을라 그러다가 걸렸죠 어 보시면은 이제 가장 비싼게 제가 가장 원하는 아이템이거든요 절변값죽 사실상 이제 40원짜리 무기를 사면은 못사해요 투구도 있으니까 39원짜리네 투구가 있어야지 치명타는 안맞습니다 치명타가 다 안맞는거야? 내가 알기로 전투가 이제 20면체 구사위를 던져서 20면체 주사위를 던져서 1이 나오면은 무조건 회피가 되고 20이 나오면 치명타로 아는데 투구쓰면 그냥 20 나와도 무조건 안맞는거야 치명타? 그런거야? 양손 퍽을 찍으면은 20 나오면 치명타인데 19부터 되거든요 사회상 의미 없는거 아니야? 치명타 안터지면은 몰라 올려보자 무기를 살거기 때문에 아 이번에는 어 무기 싸네 아아 양손검 60원이야? 도끼창은 12원이고 이번에 이제 나오게 되겠지만 철이 오염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처리를 하러 가야되구요 철이 오염됐기 때문에 이제 이런 저티어 무기들은 깨집니다 쓰다보면 잘 치는거 맞지나 도끼창 양손검 스타일 못팔기 때문에 버리구요 자 입어줍니다 쎄 보이죠? 이런 고전의 맛이 있어요 이런 고전의 아름다운 고전의 미 이 팔라딘이 제일 멋있는거 같애 디아블로토도 솔직히 팔라딘이 제일 멋있게 생겼어 음 간지가 나 너무 무식하게 장비 크면 오히려 좀 둔탁해 보이거든요 바바리안같은 애들 적당하게 크고 약간 그 적당하게 큰데 전사로서의 강한게 약간 괜찮아 왜냐면 타협이 되고요 전사가 약간 팔라딘 정도의 사이즈면은 좀 그래요 얘가 이 법사랑 등추도 비슷하지 근데 팔라딘은 이제 성기사기술도 쓰니까 애는 도둑으로 몰기 때문에 대화하지 않습니다 내려가자 나가자 뭐 캐스트는 위에도 있고 아래에도 있는데 아 맞다 캐스트 중에서 쇠내 화살 한묶음 사오라고 갔거든요 받아갑니다 아이고 어지간한 캐스트는 빼면서 가겠습니다 동료가 최대 여섯 명까지 되는데 일단 두 명만 데리고 갈게요 이모헨 데리고 갈 겁니다 이모헨은 나중에 가서 얘기를 좀 하고 가서 손에 한묶음 주세요 저는 카발리어이기 때문에 원거리를 아예 못 쓰죠 어차피 원거리 쓸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근접으로 싸울 것 같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이리로 가면은 이제 책을 잃어버렸으니까 책을 가져오라 그래요 책은 여기에 있구요 방이 하나 있는데 뭐 여기랑 여기에서 저기 나옵니다 거기서 이제 능력치를 한번 훑어볼 수가 있겠네요 마법은 여기 슬롯에 저장되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특수로 쓸 수 있는 개통 있죠 가치관 파악이라던가 이거 이거니? 악으로부터 보호 이거 뭔데 이렇게 높냐 내가 알기로 그래 알트를 누르면 보이거든 악탐지 악당을 찾아내는 거구요 컨트롤이었나? 알트 다시 눌러야되는거 악으로부터 보호 그리고 안수치료 아! 아 잠깐 왜이렇게 보기 힘든거야 클릭을 해야되나? 아 이렇게 하면 되는거 안수치료 공포제거 있죠 어차피 나는 공포 안걸려요 어 전 공포 면역이기 때문에 책 가져갑니다 책 갖다주고 시계방향으로 돌아서 한바퀴 돈 다음에 메인 진행해서 나갈겁니다 지금 굉장히 지겹거든요 여러 명으로 하면은 할건 많은데 경험치 더럽게 안올르기 때문에 경험치가 분산이 돼요 저는 소수인원을 하는거 좋아합니다 어차피 여섯명으로 하나 한명으로 하나 초반에는 레벨 올라가면 다 14거든요 초반에 올라가는 폭이 워낙 넓어서 14죠 1억 원하면 28로 올라갑니다 후반에는 진짜 폭이 적어져서 힘든데 지금은 뭐 자 시비건놈 죽여주고요 여기서 궁금한게 이제 스페이스바러 시간을 멈출 수가 있어요 가치관 파악을 한번 해서 파악이 됐죠 지금 한번 썼기 때문에 6초간 못쓵니다 도망을 다녀주겠습니다 6초간 못쓰기 때문에 도망을 다녀주다가 자 더럽게 느리네요 그리고 아그로부터 보호를 걸어서 악당을 상대로 근데 나 가치관 파악 솔직히 잘 모르겠어 어떻게 보는건지 보호를 해주고 싸우면은 이 녀석은 이제 어 그치 디보프를 받게 되는데 어차피 죽었기 때문에 관심 없고요 야 뭐 가질겁냐 요랑로브가 온거 같은데 누군가가 날 죽이려 했어요 꺼지세요 내가 지금 매력이 18이기 때문에 어 이 캔들킵의 아이돌이거든요 어 매력이 낮은 막 하프 오후 이랬으면은 그냥 내가 안했는데도 저 새끼가 범인이에요 이럴수도 있는데 진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찌됐건 대하는게 다릅니다 다 잘생기고 봐야돼 여기가 사원이에요 왜 사원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오픈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석화해제 같은거 있죠 석화해제 좋아해요 아 조금 좋은데 돈이 없으니까 뭐 어쩔 수가 없고요 기부를 해서 기부를 지금 단계에서 5,000원까지 해야되나 그래야지 명성이 좀 많이 올라가는 걸로 압니다 기부를 많이 해야돼요? 여기 자면은 쫓겨나나? 여긴 뭐하는데지? 아 여기 쥐 잡아달라 그러는데지? 쥐 하나당 5루에서 50 50골루 줄라나? 아 맞다 아 맞다 원래는 되게 여러번 때려요 원래는 되게 여러번 때려서 제가 조정을 해놨습니다 원래 이제 얘가 자기가 실제로 때리는게 턴마다 이제 1라운드에 몇번 때리거든요 어 최대로 올라가는게 1라운드에 5번인데 저는 이제 얘가 보통 기본적으로 플레이를 하면은 6초동안 계속 때립니다 계속 때리는데 실제로 들어간 데미지는 한번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거슬리거든요 제가 이제 실제로 데미지 들어갈때만 때리게끔 설정을 해놨습니다 음 이게 보기 괜찮은거 같애 음 음 왜 그렇게 기본 설정이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어 어 이게 더 나은거 같애 나는 보통 이제 일로 나가고 일로 들어가면은 시작이 되기 때문에 내려가겠습니다 이제 뭐 전투 아래켜주는건데 별로 보고싶지 않지만 한번 보도록 하죠 이 게임에 대해서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 빨리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여섯명이 있죠 파티가 얘네들이 이제 싸우는 법을 알려줘요 보통 어떻게 싸우게 되는지 아 이거 버그야 나오죠 전사가 몸을 대고 법사가 버프를 걸구요 도적은 그냥 가서 천만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막고 싶은가 보죠 오 이런식으로 전투를 한다는거 알 수 있는 부분이구요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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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류에 싸웠었구나 보내주시구요 저러시고 싸우는건데 사실 저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경험상 어 정말 모든 마읍이 안통하고 계속해서 강력한 소환수를 막 소환해가지고 고통을 줬던 녀석이 하나 있었어요 계속 소환을 하니까 내가 뭐 다섯명으로 막 너무 힘들게 싸웠는데 나중에 주인공의 주인공이 켄사이라고 전사였거든요 이렇게 한 마리만 보내가지고 점사하니까 죽더라구요 사례복이랑 전사 둘 보내니까 전략 그렇게 필요하진 않아요 어차피 주사위 굴림 게임이기 때문에 여기는 뭐 여러 역할을 하고 있는데 별거 없기 때문에 털어갈 것만 털어가자 여기 들어갈 거 없었나 여기 여기 나가구요 그리고 넘어가다보면은 넌 뭔데 서있냐 집자가 꼬만가요? 여긴 아무것도 없고 여기 15골도 있던 걸로 아는데 좋아요 들어가서 악당이 하나 있으니까 처분해줍니다 좀 만수치료도 있기 때문에 지름이 없죠? 얘는 아까보다 장비도 구리구요 죽여라 에이 그렇지 어디서 할보드 맞으면 다 죽는거에요 참고로 바알의 유산 난이도로 하면은 제한테 집니다 한 대도 못 때려요 기적으로 20분의 1 5% 확률을 때리기 때문에 참 아찐감박 좀 써봐 사악한게 아니야? 중립같은거야 쟤는? 모르겠어 구분이 안된다면 어 고라이온에 가거라 여긴 더이상 안전하지 않아 지똥만한 마을에서 나도 못 지켜주죠 참고로 제가 데리고 밖으로 나오면 쫓아오거든요 경비병한테 가도 나 안도와줍니다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돈 받아가구요 대화해주구요 대화를 걸면은 대화를 걸면은 퀘스트를 줍니다 저는 뭐 갖고 왔기 때문에 뭐 이런식으로 주는데 플러스 원 단검을 주는 이유가 카리스마 때문인걸로 알아요 받았구요 상자가 있지만 다 안 열리고 이것만 열립니다 자 바스터드냐? 허리장검 음.. 별거 없죠 가자 어디 진행해볼까? 전에는 발로스게이트 2는 진짜 제가 여기서 7레벨로 끝내고 9레벨 캐릭터 만들어서 했기 때문에 진짜 레벨링은 하루종일 했거든요 레벨링만 하다가 레벨링만 레벨링만 거의 플레이테인 반이었고 나중에 만렙지어가지고 경험치 막 허공에 날려가면서 했는데 이번에는 뭐 적절하게 했습니다 불러와서 13레벨 해서 적절하게 캐스트하다가 얘가 이보헨입니다 아 생긴게 2에서도 예뻐져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아직 젖살이 안 빠져서 그런가봐 근데 얘를 제가 어떻게 했냐면 2에서 약간 히로인 같은 역할이었는데 1에서는 잘 안 써먹었고 2에서 얘가 좀 안좋아요 당장 그냥 쓰면은 근데 듀얼클래스를 하면은 얘가 도적공수인데 지금은 그러면 법사로 세지거든요 근데 2에서는 법사로 셉니다 악마적인 약간 이제 나랑 같은 혈통이기 때문에 같은 혈통이라고 해야되는지 뭐라고 해야되는지 어찌됐건 센데 제가 2 최종버스 잡을때 죽었거든요 얘가 내가 귀찮아서 DLC는 그냥 얘를 빼고 했어요 얘가 엔딩 크레딧이 잘 안나왔는데 이번에 한번 데려가볼까 합니다 어차피 뒤에서 합류를 하기 때문에 난 가야돼 어떻게 알았냐 뭐라고 떠들어주죠 같이 여행하게 되기 때문에 어차피 나가면은 다 한번 들려볼까 고라이 형한테 말거는 순간 이제 아웃이기 때문에 일찍 갱신 넵이 좀 예쁘지 않나요 이뻐 아 이거구나 아 아 되게 웃긴다 성벽이 있는데 또 성벽이 있어 안해 이중이야 으음 빠르게 이동을 하도록 하죠 텔스토리를 아까 대화 내죠 야 엘키를 엘키를 눌렀더니 자동으로 나가졌습니다 아 미쳤네 진짜 게임 빠르게 조심해야돼 보통 엘키를 저는 퀘스트 여는데 쓰거든요 근데 이 게임은 제이키에요 쟤 왜 절로 들어가니 야 거기에 악당 있는데 어디가냐 쟤 저기에 제거해주고 그만 그만 덤벼 어 일원이지만 가져간다 아 너무 속쓰려 저는 뭐 이제 장사도 해야 되고 할게 많기 때문에 티끌모 태산 아니겠습니까? 자 빨리 받아갈 거 하다 갑니다 허리 장검이 누구? 허라한테 주는 거 같았는데 허리 누군지 기억이 안 나 허리 누구임? 근데 뭐 그 허라한테 줘야 되나? 내가 쓰면 되잖아 귀찮아 기억이 안 나 어 여기 너구나 좋아요 장검 따위를 20골드에 팔았으니까 좋죠 미안하지만 가야 돼 착하게 말합니다 팔라딘이니까 아이스 윈드 데일은 악성형으로 했기 때문에 어떻게 알았냐 가자 당장 떠납시다 여기다 죽겠어요 칼리드와 자이애라를 만나시오 홀홀홀 약속을 찾아봅시다 약속을 찾아봅시다 걱정하지 않으세요 제가 그 시간에 대해 설명해 드릴께요 기다려 주세요 뭔가가 잘못되어 우린 싸움으로 우린 싸움으로 자신의 싸움으로 사장님, 아프다. 너는 사장님이 그 자리에 있다. 너는 왜 여기있어. 말씀해 주셔서 죽을 수 없애되지. 너는 그들에게 피해 주실 수 없을것 같다. 너는 그들에게 혈압되면 어떤 내 삶이 될지. 너는 저의 상자, 너는 믿을 수 없을 것 같다. 너는 그 그 왜이로 믿을 거야. 너는 그가 졸려해지고 있어. 나의 척은. 나의 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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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상 분신의 돌피부에 화염구에 막 온갖 기술 다 뜹니다 하지만 우리 사례복장한테는 안되죠 너무 끔찍한 일이 일어났어 끝 저걸 하루종일 말하기 때문에 저걸 하루종일 말하지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양아버지가 죽는걸 널 내버려둘 수가 없어 같이 가자 그리고 곱사들 낍니다 가자 그럼 부담된다 야 화장이 어린이 같지 않은데? 얘는 지능이 높기 때문에 이제 보통 이제 법사로 옮기기도 하고 그래요 원래 법사가 지능이 18이 아니면은 17 정도면은 이제 8레벨 주문까지 쓰는 걸로 돼있지만 어차피 8레벨 주문까지 쓸 레벨도 안되구요 디에시까지 가면은 어차피 9레벨 주문 줘요 사실상 다 쓸 수 있는거죠 굉장히 쓸만한 편이기 때문에 민첩의 건강 엄청 높죠 이제 전사 외 직업은 건강이 16만 돼도 플러스 2를 받습니다 전사같은 경우 17이면은 플러스 3 18이면 플러스 4 이렇게 받는데 다른 직업은 16, 17, 18 다 똑같이 플러스 2를 받기 때문에 사실상 건강은 엄청나게 좋은 치구요 민첩, 지능 이렇게 돼있죠 단군, 단군과 소검 쓸 수 있네요 가자 나는 1250이면 올라가? 난 2250인데 부럽다 야 니가 나보다 세지겠다 야 디얼클래스 하고싶은데 나 2레벨 부서 된다고 그랬나? 일단은 아빠 시체를 파밍하고 갈겁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어우 드럽게 내려 너 왜이렇게 빨리 쏘냐? 여기죠 이곳에서 아빠를 파밍할 수가 있습니다 어우 돈 개꿀 아빠 죽을만 했죠? 너 뭐 입고 있어? 아이 빨개 벗고 있죠? 야 지금 고라이온에게 안녕하세요? 행운이 함께하기를 잡아 잡아 일제 적었으니까 빼고 소검 없냐? 장검 단검 가시철퇴 전투망치 벨트 벨트는 내가 알기로 저 벨트가 이제 화저가 올라가고 아 냉저가 냉기저항이 올라가나? 그리고 화저가 약해지나? 어찌됐든 약간 좀 편종화되어 있던 걸로 아는데 어차피 다 팔고기 때문에 상관없고요 가자 빨리 고라이온 저런 거 입고 있었어 그럼? 아닌가 보다 일부러 화염에 한 방에 죽게 하려고 저걸 만들었나보네 염구 한 방에 죽이려고 그래서 벨트를 저걸 갖다 놨나보네 아 그런 의도가 있었구만 일단 두 명이 다니겠습니다 경험치도 받아 먹어야 되니까 이모헨과 같이 정점에 서는 거야 마침 소환수 소환하면 똑같은데 뭐 여기 보시면은 친절한 두 사람이 있는데 투에서 타락하는 걸로 알거든요 발더스 게이트라는 게임입니다 잠깐만요 방제에 발더스 게이트라고 안 해놨나보다 잠깐만요 발더스 게이트 안 해놨나봐 아 이번에 설정을 바꿨거든요 아 디비니티로 되어 있네 잠깐만요 발더스 게이트 1998년도 게임이죠 방제가 엄청 빨리 바뀌어 어 그리고 딜레이가 하나도 없네요 야 유튜브 너무 좋은 거 아니야? 내가 파트너라 그런가? 어 내가 파트너라 그런가? 트위치는 2년동안 방송했지만 파트너를 못 따랐기 때문에 딜레이가 드럽게 많았는데 역시 유튜브야 내가 파트너라 좋은 녀석인걸로 아는데 그래도 좋은 녀석인걸로 아는데 알려주죠? 친절하죠? 이 게임이 드럽게 복잡해요 옛날 게임인데 드럽게 복잡해서 이게 이런 게임료를 몇 번 깬 저도 헷갈립니다 막 하다보면은 글씨 다시 다 읽어야 되고 유입이 없어 35 이러면 17식이야? 6파티면은 몇이지? 5잖아 5 바늘내면서 6줄라나? 좋아 위로가면은 이제 자이라 뭐 칼리안.. 칼리건인가 뭐 나발인지 만나는데 관심 없구요 저는 경험치를 빨아먹을 겁니다 소꿉친구랑 같이 2인팟이네 2인팟 1억은 해도야 편하지 뭐야 쟤 뭐가 위험해? 어 되게 친절해 사람들이 여간 그냥 갈까? 저 캐스트도 깨야 되는데 내가 알기로 오크를 잡고 반지를 갖다주는 캐스트가 있는 걸로 시끄럽구만 자고 가자 너무 어둡다 그렇죠 이리로 가면은 이제 도시 내부고 이리로 가면은 뭐 저기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정도면 있으면 다 잡을 거 아니야 인간하고 물약을 끼자고 가소기 기름도 있습니다 가소기 기름 내가 들어야지 정말 비싼 기름이기 때문에 아까 쓰겠습니다 720원인가 할 거예요 근데 엄청 세집니다 나중 경험치를 300만 찍으면 하이 어빌리트라는게 풀리는데 거기서 가장 좋은 개인적으로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능력이랑 맞먹을 정도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공유가 몇이지? 2지? 가자 깨달아 오크나 아기 악인가? 한번 점검 좀 해보자 아 아 악한 놈들 이렇게 뜨는구나 아 그렇네 붉은색으로 나오네 아그로부터 고어를 쓰면은 쟤네한테는 더 효과적으로 싸울 수 있는 거죠? 다 판매용으로 가져가고 싶은데 내가 가져갈래? 좋아 티끌 모아 태산이지 아 야 야 안들 안들 녀석이구나 어느게 어느게 더 무거워 이게 더 무겁네 됐다 가자 나약한 여자야 되게 멋있네 도끼창도 다크소울2에서 할보드로 약간 짜증을 냈었는데 결과적으로 할보드가 좋은 무기였거든요 네티형이 아니라 짜증낸거지 이렇게 보니깐 좋아 상대해줘 레벨업 시켜줘 그렇지 57원 내놔 자리 남았네? 2개 남았네? 내가 기억에 왔던 블레임 댄스 반지인가? 그걸 얻어가야 되는데 아무리 불을 안한다고 이거 뭐야 뭐야 이거 사르란 소끼리 근접 데미지네 오우 디보프 플러스 데미지 괜찮죠? 너가 가져가면 안되지 가벼운 건데 얘 줘야지 이제 블레임 댄스 반지 내가 원하던게 나왔습니다 디비니티였으면 저렇게 됐을텐데 가자 여기까지 잡았으니까 돌아가도록 하죠 뒷 내용은 기억이 안 나 시범타로 굴렸거든요 생방에서만 트위치 때 그래서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저런 거 기억할 정도로 많이 하지 않았어요 한번 깼어요 하다 너무 재미없어서 갈랐는데 2인팟 짱이야 여러 명 데리고 다니니까 헷갈려 언제 다 데리고 다녀? 저는 이거를 항상 아이스빈들은 4인팟으로 깼고 바일로스케이드는 2는 5인팟으로 깼거든요? 계속 솔로로 하다가 이번에는 뭐 2인팟으로 깨도록 하죠 2인팟 뭐 어때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어? 자 도적하이 어빌 중에 모든 무게가 있는 걸로 아는데 네 겸차 얼마 남았어? 너가 너가 더 빠르... 아 너무 안 울려 큰 적으로 양심 너무 없다 야 가치관 파악을 한번 긁어줍니다 좀 내려오고 있죠 악당이죠 내려가요 파악을 썼기 때문에 1라운드 동안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6초 동안 이 게임에서 라운드랑 턴이 있는데 턴이면 60초고 1라운드면은 6초입니다 지금 할 얘기는 아니지만 바바리안이 이제 5라운드 그리고 버서커가 1 턴이에요 자 경로 분노고 쓰면은 바바리안이 30초고 아 버서커가 60초입니다 나 근데 버서커가 난 둘 다 같은건줄 알았어요 라운드랑 턴이 버서커가 왜 이렇게 짧은가 했는데 아니더라구요 난 니 친구 아니야 좋아 너는 맞지 않네 아홉사건에? 매직미사일과 불타는 손길 나왔네요 괜찮게 나왔죠? 200골드에 나를 죽일라 그런 거야? 양심 어디 가자 어디 보자 아홉사건소 조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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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일하는데 됐고요 보시면은 여기 좀 특출나게 생긴 애들이 있습니다 얘네들이죠 얘네들이 그건데 오염된 철이 이제 확률로 깨지는데 아직 안 깨졌어요 하기 전에 한번 보자 아홉사건소 이렇게 못 보는구나 있는 식으로 나오죠 공포제거 시험시간 1위야 60초동안 사기에 올라가고 되게 좋아 아이템 란에는 솔직히 가져갈게 딱히 없습니다 그쵸? 굳이 있다면 이제 황금갑주 버클러 왜 이렇게 비싸냐 황금갑주가 필요한데 일단 화살을 가져가겠습니다 딱히 뭐 그 정도까지 바르지 않고요 애매한 것들 다 팔아주고요 매직미사일풍도 팔 겁니다 보석에 300원 나왔고요 어 금액 되겠는데 자 여기까지만 팔고 아 나 플레임스키 플레임댄스 반지 안 주고 왔다 됐어 아 돈이 약간 호달리네요 화살은 뭐 1개 하면 1개 주는게 아니고 뭐 10개 하면 10개 주는게 아니고 20묶음을 10개 주는 거면 200개를 주는 거죠 전 12묶음을 살겠습니다 그냥요 다 사가도 되겠다 어차피 2인팟이니까 뭐 자리 좀 남을 거 아니야 탄환을 챙겨갈 수 있는 슬롯을 제공해 주는게 따로 있는데 아이템이 지금 그런게 5 중요한가 음 좋아요 강력해 보이시는 분들이 있죠 칼리드 칼리드 제공으로 제공으로 제 자이라가 제가 2에서 시작할때 같이 있었는데 손절해버렸습니다 퇴핳핳핳핳핳핳핳핳핳 데려가야되나 얘 나 혼자 살거야 우리 길을 방해하지마 우리 여행을 방해하지마 여기가 거기에 있는 신전? 신전 디자인 좀 보세요 여기가 가열드 글리터고드 사이트에 도착해 판매하고 오겠습니다 판금을 입고 싶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뭐지? 그리고 법사는 판금이나 무거운 걸 입으면 마음을 못 씁니다 정말 까다롭죠? 하지만 성직자는 판금을 입던 뭐 대주가죽을 쓰고 다니던 쓸 수 있어요 마이 인이 오픈이 모두가 행동하는 사람으로 야하 내놔 비교해 특별히 반납하겠네 5분의 1 가격으로 바바리안 같은 애들은 판금 못 입거든요 입을 수 있을 때 입어줘야죠 예쁘게 입어주고요 플레임댄스 반지 어디서 정산하더라? 기억이 나 여기였나? 나이 너무 느려 바바리안이 근데 더 좋긴 하다 왜냐면 레벨이 높아지면 걔는 이제 타격과 통해 저항력이 올라가니까 20% 가까이 그렇긴 하네 뭐 어쩌면 나는 마법을 쓰잖아 그때 되면은 물론 레이지 말씀하세요 도와드리겠소? 도와드렸소? 명성이 상승했습니다 개꿀이죠? 명성 상승하면 가격이 저렴해지는데 무려 명성을 상승하기 위해서 이 캐슬을 밑작업을 해놓고 도시에 왔는데 장... 장사를 다 끝낸 다음에 캐슬 클리어해서 이득을 하나도 못 봤어요 개같은거 기부라도 좀 해야되나? 얼마 기부해주냐 명성 몇이야? 유명함 유명함 내려가자 이제 기부라도 안 올려도 어차피 다 올라갈 때 대면 올라가기 때문에 내려갈까? 레벨업이 좀 하고 싶어 너무 힘들어 이거 이대로 계속 진행하면은 못 이깁니다 레벨업 해야되요 훅 갑니다 이거 지금 7억 8이에요 8 스치면 죽어요 물론 갓이 같이 있긴 한데 불안한건 불안한거야 카발리어님이 계시긴 한데 카발리어의 상승치 같은게 좀 나왔으면 좋겠어 통계에서 참고로 뭐 이거 1을 찍으면은 1만큼 올라가야 되지 않냐 생각할 수 있지만 1 찍으면은 그냥 페널티가 없는 겁니다 무기를 못 다루는 걸로 판정이 돼서 0이면은 1은 찍어놔야지 무기를 다룰 수 있는 거예요 보너스는 2부터 나오고요 1과 2 간에 약간 차이가 크죠 전문가니까 숙련도의 차이 보아니 꼬꼬마 친구 엔드아웃 제가 전에 엔딩 볼때는 랑킨캐스트가 좀 많거든요 그것도 좀 보겠습니다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많다고 했으니까 뭐 님들이 고맙소 하지만 돈이 없어서 못 살 것 같소 응 가겠소 보내주시오 보내주시오 개인적으로 9레벨 때 11레벨인가 사재기술 중에 가장 좋아하는 기술이 하나 있는데 그 기술을 주인공은 공짜로 주거든요 어 자고 일어나면 그냥 하나씩 배우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 자고 일어나면 하나씩 알고 있더라고요 그 기술 중에 하나로 분류되기 때문에 사실상 너무 좀 그럴 것 같긴 한데 어 얘는 이제 굉장히 강력한 전사입니다 자기 아들을 찾아달라고 그러는데 살 생각 없고요 뭐지 뭐지 제가 합류를 하면은 좋긴 한데 내 창이 아니야 뭐지 네가 알지 다음 단체 사진되면 어? 아기는 아니란 말이야 내가 얘기해? 내가 얘기해? 내가 사면 어때? 돌았니? 명성 떨어지는 거 아니냐 얘 잡으면은? 어 너 주먹인 주제에 잘 싸운다 넌 주먹이지만 나는 할부 야! 자동으로 치료하는 수준 그런 거 없죠 무려 650이나 주네요? 강한 놈이었어 이런 이지만 가져간다 자더라면 여기서 이런 데 자야 되기 때문에 해피스 해피스 별거 아닌 걸로 압니다 소장농처럼 자야지 어 내 거 사가 야 이런 전투 도끼도 있죠? 되게 길고 양손 도끼 같지만 한 손입니다 속으면 안 돼요 장군 같은 경우에 힘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쵸? 힘을 18이나 요구하죠 18이면 올림픽 메달리스트 정도의 파워인데 19면 인간을 초월한 파워고 결론은 얜 못 쓴다는 거죠? 플러스 1 사슬갑주는 팡금갑주 정도기 때문에 반짝 가루가 굉장히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요 이거는 약간 상위 마법을 전부 다 쓰고 쓸 거 없을 때 2레벨 마법이 남거든요 2레벨 마법 중에 솔직히 쓸 만한 게 별로 없어요 허상분신 뭐 허상분신 3이었나? 어 근데 이거는 그냥 써두면은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파티전에서 4대전에서 전 유용하게 썼던 걸로 기억합니다 의외로 내성도 잘 안 받아서 막 던져 놓으면은 적용이 많으면 다 받기 때문에 뭐 지금 사기엔 돈이 없고요 캐스트 깨야죠 전 카리스마가 높기 때문에 명성도 높고요 보너스를 많이 받을 거예요 내가 알게 지금 카리스마면은 85% 로 이제 세일이 되고요 명성은 아직 아닐 걸로 아는데 일단 뭐 해봐야 아는거지 뭐 안녕하세요 제가 잘 부탁드립니다 개리기나는 얜 동료가 될 수 있습니다 얼굴이 있으면 동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들어와 아 내가 내가 말 그래야 되지 사백골드 내 명령에 따라주세요 날 지켜주세요 이러죠 근데 죄 없는 사람들한테 개질을 하기 때문에 미친 여자이기 때문에 얘를 제거해야 됩니다 되게 웃긴 게 어디서 야 코앞에서 왕을 쓸라 그래 죽을 죽을라고 이렇게 잡아주면은 경험치 900과 뭐 여기 400원을 받아갈 수가 있죠 어차피 400원 내 겁니다 400원밖에 없었나봐 원래 이러면 대화를 하면은 무려 방어 물약까지 받아갈 수 있구요 다시 대화를 하면은 너는 실직자로 사시면 됩니다 알두인 같이 생기지 않았나요 기분 나쁩니다 꺼지시구요 감사합니다 내려가면 이제 대장간이 있는데 대장간에 내가 알기로 주인이 없는 걸로 알아요 지금 주인이 부재 중인 걸로 아는데 보이죠 대장간 가까이서 뭐 훔쳐갈 수 있는건 없습니다 개같은거 자 이제 올라갑니다 회수할게 있거든요 올라갑니다 겸치 은근히 많이 먹었어요 필드에서 뭐 사냥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먹었구요 듀얼클래스가 얼마 안남았어 이 게임이 특이한게 법사가 재미있고 전사가 재미없어요 전사는 하이어빌리티가 나오면 재미있는데 그 전까지는 재미가 없기 때문에 그냥 어택당 찍으면 되기 때문에 지금 노재미거든요 지금 이제 나 일어나는 법사가 제가 발루스게드2에서 그 인앤디드 에디션에서 추가된 구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걸로 아는데 저는 얘 캐스터를 수락했어요 말은 이렇게 하지만 드럽게 약합니다 체력이 굉장히 적어요 내가 얘 때문에 짜증나가지고 미친줄 알아서 계속 죽어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스쳐는데 죽어요 다행히도 지들끼리 싸워주죠 다시 한번 켄덜 어디게 지났어 그에서 죽을지 다 놔둬 결혼하자 네드 너희가 악한지는 모르겠는데 악으로부터 뭘 써야겠어 너를 감정하기엔 시간이 없다 놀랍게도 전사 먼저 치웁니다 법사가 뒤에 있는데 왜냐면 법사가 더 안죽어요 전사보다 더 안죽습니다 가능하면 여기서 니라가 죽어주면 고마웠을텐데 초반엔 전사가 더 잘 죽기 때문에 잡아주고요 멈추고요 아 저 별론데 어 레벨업 몇이야 어 이보헨 좋아 전투 끝났는데 어떻게 생각하니 난 명예로운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일을 했을 뿐이야 고맙습니다 이렇게 동료를 만들어요 동료를 만든다고 했지 동료를 데려간다고는 안했어요 얘를 만든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보석보가맘 보석을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16개를 가져가면은 가져갈게 없어요 너는 보석보관함이 있기 때문에 니걸 가져가면 내가 편하거든 무조건 주인공한테 주는 편입니다 주인공은 죽으면은 게임이 끝나는데다가 그걸 떠나서 그냥 주인공으로 먹는게 편해요 저는 자세히 놓고 싶으면~~ 2몇 아이제 일행재구송을 눌러서 쫓아내면 돼요 내가 널 구해줬는데 이 정도는 줄 수 있잖아 너 나한테 준 게 없으니까 보석 보관함이 있으면 이제 편하게 보석을 수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죠 저기다 그냥 다 집어넣으면 돼요, 죽은 거 여기 꺼낼 때 귀찮긴 한데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게임이다 편하게 하면 안 되지 자, 뭐 이걸로 이제 우리 이모에니가 레벨업이 됐어요 추가 기술이 생겼고 이거 지금 찍는 거 외에는 찍을 게 없습니다 찍을 일이 없어요 왜냐면 듀얼 클래스를 할 거기 때문에 확실하게 봐야 돼요 함정을 할지 함정 찾기를 할지 자물쇠 따기를 할지 환상탐지는 어차피 뭐 하게 돼 있으니까 지금 수치를 생각하면은 자물쇠는 힘으로 따면 되거든요 내가 힘이 세기 때문에 신성한 힘 쓰면 엄청 세지기 때문에 함정을 찾겠습니다 함정은 너밖에 못 찾아 함정 찾는 법사 좋아 듀얼 클래스 하죠 메이지 밖에 안 되죠 메이지가 지능이 높여서는 거예요 잘 나온다 확인 기술 이제 기존에 있던 레벨 넘게 될 때까지 듀얼 클래스를 하게 되면은 그때까지 전 레벨의 기술은 못 씁니다 체력만 유지가 되고요 체력은 AC가 유지되던가 방어력이 그런 식이고 쉽게 말해서 레벨 3레벨 되기 전까지는 그냥 법사입니다 딱 손해볼 거 없죠? 저는 법사한테 물임매를 주는 편이에요 몸이 워낙 약한데 육척봉 뒀다가 와서 죽으면 짜증나거든요? 다튼 너무 관리에 귀찮고 물임매 주는 편입니다 기본 주문으로 가져갈 수가 있죠 두 개를 첫 번째인데 어차피 매직 매사이랑 다 있어요 있을 만한 거는 다색 분사가 굉장히 셌습니다 굉장히 센 편이에요 이걸로 이제 오우거가 오우거란다 뭐지 이거 트롤? 트롤 이제 불을 질러야 시에 불을 질러야 죽거든요 이걸로 한꺼번에 질러버리면 편하기도 하고요 레벨당 추가로 2점의 피해 굉장히 센 편입니다 레벨당 2점이면은 10레벨만 해도 20점이기 때문에 물론 다하야 쓰기 때문에 좀 불편하긴 해요 석화로부터의 보호가 있으면은 이 바르스킷 1의 특정 매매 가면은 석화를 거는 놈이 있는데 그녀석의 기술을 막아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죠 식별과 실명 이렇게 있는데 이 실명이 걸리면 이제 초반에 나오는 원거리 공수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못 때린다고 보시면 돼요 식별은 아이템 식별해주는 거고요 식별하는데 100원이 들어가니까 있으면은 굉장히 편하죠 이거 가져가고요 식별 아그로 보호는 내가 쓰기 때문에 필요가 없죠 당장 트롤이랑 싸울 일 없으니까 실명 가져가도 괜찮을 것 같애 실명 가져가자 실명 내성굴림 하면 좀 그렇긴 한데 없는거 하죠 어차피 기술은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16체력에 1레벨 메이지가 됐어요 굉장히 센 거죠 뭐 당연히 듀얼클래스가 뭐 하고 뭐 그런게 있긴 한데 일단 1레벨 메이지인데 16체력이고요 16체력이고요 전사 1레벨 팔라딘 1레벨인데 14체력이죠 당장은 못 쓸만합니다 법사는 굉장히 올라가는 폭이 2500이나 돼요 2250인대에는 주문은 이제 들어가야 되고 솔직히 주문은 기대 안합니다 일단 배워야지 지능에 따라서 배우는 퍼센트가 갈리는데 지능이 17이면은 80% 정도일 거예요 내가 알기로는 기록하죠 개같은 게임 야 이럴래? 주문을 복사하면은 경험치를 줍니다 10주네요 1레벨 줍니다 솔직히 9시간이 아우터냐? 9라운드인가? 음 별 필요없어 장비 있잖아 어 사라졌어 야 듀얼클래스 하면 사라지냐? 아 아 아 내려왔구나 아 그래 나 들고 있어 일단 불타는 손 기록됐고요 비싸기 때문에 은근히 기록해줍니다 어 나중 가면은 이제 매직미사일 같은 경우 지금 한발이나 하고 여러발이 나가는데 여러발이 나간다고 해서 딱히 세진 않아요 여러발이 나간다고 해서 뭐 다섯개가 써서 다섯발이 나간다고 해서 세진 않습니다 다섯발이 나가봤자 데미지 안들어가요 딜이 약해서 하지만 장점이 허상부신 같은거 잘 줄여줍니다 물론 허상부신을 그걸 줄여줄 필요는 없어요 돌파 같은거 써가지고 한 번에 깨버리면 되는데 1레벨 주문이기 때문에 어차피 1레벨 주문은 쓸일 없거든요 없는거보다 낫죠 뭐 자 자 있는거 받아가구요 물 힘내가 필요하지만 당장 없는 관계로 장점인줄 알았네 순간적으로 여기는 보다시피 상인이 없었기 때문에 이동해서 상인이 있는 프렌들리함 여관으로 갑니다 자 가는길에 전투가 걸렸죠 늑대들은 악한지 확인해볼까 악하지 않구만 16위기 때문에 잘 버틸겁니다 나름 죽을래요 나 죽을래요 이모에나 할게 없어 이모에나 할게 없어 너는 퀘어의 자식아 1레벨 9에서 18 타코가 25명이면 그냥 못 때린다고 보면 돼요 아마 때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약해서 짜증나 더럽게 느리잖아 아... 방금 안 때리신거구나 갖고 와 야 실명이 났다고 보는데 당장 1위니까 불탄소나 하자 가자 프렌들리함 여관 성벽에 여관이라고 써있어 안녕하세요 딜레이 어떤가요? 딜레이 확인 좀 해봐야겠다 제가 설정 바꿨거든요 어제꺼는 약간 이제 버프링을 버프링 걸릴까봐 여러분들이 채팅을 치고 내가 대꾸를 대꾸를 바로 하면은 딜레이가 없는 겁니다 어제는 10초 가량 있었어요 일단 기본지연으로 하니까요 볼까 한번? 기본지연으로 하니까요 볼까 한번? 오우야 몇초 안걸리는데 내 실제 얼굴이 궁금하다고? 전 딱히 뭐 캔방 해도 상관없긴 한데 귀찮아서 나는 그냥 얼굴 안보이고 싶어서 안하는게 아니라 그냥 귀찮아서 안하는거기 때문에 나같은 사람 많지 않나요? 귀찮아서 안하는거? 알아요 압니다 님밖에 없는거 알아요 아 이거 입혀야되나? 여행자 로봇 아 니라이 지팡이 팔자 천오백은 받아가지 뭐 원래 항상 없었습니다 저 어제부터 유튜브 생봉성 처음 하는거 거든요? 예 발더스 게이트입니다 어 안 써있나요? 밑에 써있을거에요 발더스 게이트 영어로 써있어서 그렇구나 여길 안 뒤져봤네 2000원이나 있으면은 아 방지에 추가해놔야겠다 한국어로 그럼 발더스 게이트 아 너무 좋아 트위치는 진짜 버퍼링 너무 심했어 그거 어 뭐 지금은 비트레이 높여서 막 고화질 게임하면은 버퍼링 너무 심해가지고 내가 엄청 짜증 냈거든요? 근데 유튜브 하니까 버퍼링 하나도 없네? 흫 개꿀이네? 발더스 게이트 쳐놓겠다 아 쳐놓겠습니다 발더스 게이트 제트는 style 아 또 뭐 뭐 뭐 뭐 누구냐 안시어로 이름을 가진 클레딕이이라면 허리띠 아 아 아 아 그래 네크로맨스에 댓글 달았다고요? 댓글 단 게 뭐에요? 댓글 안 달려요? 아 근데 유튜브가 자체적으로 메일 처리를 하더라구요 뭐 링크같은거 달리면은 차단을 합니다 유튜브에서 제가 이걸 해놨기 때문에 가끔 링크 안달려서 댓글 막 열몇개씩 계속 도배했는데 계속 안달리니까 약간 의외하는 분들 계시더라구요 링크는 그냥 뭐 좋은 링크던 안좋은 링크던 다 안걸립니다 어떤 내용인지 여기다 쓰시면 제가 지금 듣겠습니다 링크 빼구요 링크 쓰면 안되요 그냥 자동적으로 스팸 처리됩니다 나는 링크 적힌 댓글 읽어본적이 없습니다 링크는 자동으로 스팸 처리되요 제가 하는게 아니라 그래서 나는 읽을 기회도 없습니다 이 할머니는 누군가 이렇게 작냐 오 150골드 준다고 그래 해독제 줬다 거미가 은근히 세거든요 지금 초반이라서 레벨링은 너무한데 아이스 윈드 데일은 그나마 이제 레벨 상안도 잘 잡혀있고 300만이었나? 스토리 따라서 가면은 올라갔는데 달러스는 자유도가 너무 높아서 그런지 레벨링이 안돼 근데 그게 맞는거 같긴 하다 스카이림도 스카이림도 너무 쉽지 레벨업하는게 어 내가 자유도를 다 보통 처음하는 사람이 자유도를 다 보기 전에 이미 레벨이 높아져서 못볼게 많아지니까 맞는거 같은데 솔직히 이게 너무 지겹지 이러면은 이제 구간마다 차이도 나는데 곰복 나오네 이거 뒤질 때가 아닌데 지금 음 캐스트 받으러 온거지 거미 캐스트 받았기 때문에 가겠습니다 레벨링은 열심히 해둬야지 두명밖에 안되기 때문에 지금 육인팟이 아니기 때문에 아 그리고 너무 약해 법사 지금 내려가자 도대체 저는 이게 누구냐? 돈? 아 악당이네 저 악성형이라서 전혀 안들여갔었는데 이번에도 못들여가겠다 팔라딘이라서 기술 쓰면 악성형이 맞거든요? 그럼 쟤도 맞아요 쟤 쟤 쟤 어 좋은 애들만 내려가야지 너 선이지? 성격 딱 돼 성격 어디서 보지? 정보 안수 치료 회복량 2 성격 어디서 보지? 안수 치료 회복량 2 아 저항력 있네 여기 써있네 무기 속도 무기 속도 최강 해적이 실키야? 아 너 어떻게 잠깐 성격 좀 보여줘봐 어디서 보지? 아 여기 써있지 질선 중립선 선 타입이죠 좋은 애들만 데려가야지 팀킬이 안되기 때문에 썼는데 얘는 왜 처맞지 이럴 수도 있어요 아 근데 이거 시간을 저렇게 해놓은게 좀 그렇다 한 시간으로 해놓은게 한 시간 이 게임에서 1분인가? 조금 그런데? 한 턴이네 한 턴 그냥 한 턴이라고 하는게 더 이상하지 한 턴이 6초인데 한 라운드인데 올라가서 뭐 목걸이라였나? 목걸이 가진 오크 잡아달랬나? 찾아보죠 근데 트위치 첫 방송 때는 스카이림에서 3명 봤는데 에이 없어 역시 발러스랑 디비니트는 안돼 스카이림을 해야돼 아 어 없는데? 내가 어 여기 더 있네 이렇게 뒤까지 써 근데 왜 이모엘이 더 빠르냐? 무게 때문인가?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왜 이모엘이 더 빠르냐? 아 듣고 있어요 그냥 말하면 돼요 일일이 그렇게 말해드릴게요 안해도 됩니다 말하면 돼요 그냥 허리띠 안 나오는데? 어 뒤에 있나 아직? 좀 애매한 위치긴 하지 어떻게 이런 데서 얘네가 있냐 길을 막고 있으면 안 되지 이런데 위에 있겠지? 나문데 아래? 위는 길이 없네 개 같은 거 어딨어 허리띠 가지네 죽였나 설마? 죽이고 허리띠를 팔았나 내가 아 오후거라 그랬나 오후가 아니라? 아 아 아 아 자꾸 헷갈려 악당 오후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진짜 많았던 거 같은데? 저는 다 깼어요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좋아요는 제가 눌렀어요 4개월 전에 아 그래요? 아 있던 거 같습니다 있던 거 같아요 이게 근데 뭐 원하는 거 있는 건가요 그래서? 네크로맨 스토리가 기억이 안 납니다 네 별모소로 한 거는 한 번 하고 삭제하기 땜에 게임이 기억이 안 나요 네크로맨 스토리가 기억이 안 납니다 네크로맨서 스토리가 기억이 안 납니다 네크로맨서 난 그거 얘기하네 스카이립 네크로맨서 잠깐만요 스카이립이 아니구나 그래서 네크로맨서 스토리가 있었나? 그래서 네크로맨서 스토리가 있었나? 스토리 스토리 다 깼어야 해서 무슨 말이지 스토리가 있었나? 별모소죠 그거? 아 여기 중간에 걸린 거구나 그럼 지금 몇 나왔지 나? 65 괜찮게 나왔네 언제 레버파냐? 야 이거 천원 먹어야 되네 레버파라면 뭐 그거 얼마 주지? 별로 안 줄 거 같은데? 사람이 더 셀 거 같은데? 야 돈은 슬론 안 먹는 게 너무 좋다 디비티비 먹었는데 작년에 써요? 아야야야야 아 하... 한 방이라고? 아이 미쳤네 아 얘 뭐야 내가 65 먹은 거 어떡해 아이 겹이네 이게 뭐냐 어? 개 센놈 아니야 얘? 아... 아... 내성 군림 너무 쓰레기야 아... 내성 군림 너무 쓰레기야 아... 하핰 속박이야? 하핰 속박이야? 아... 여기서 이러면 안 되지 랜덤이라... 랜덤이라지만 좀... 더 줄기라고... 너무 지루해 동전 드럽게 많은데 전투할 때만 다 신경 써야 되고 레벨업은 1... 1에서 2로 넘어가는 게 너무 오래 걸려요 어... 아... 혹시 외국인... 외국인인가요? 하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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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투 도중 1이지만... 뭐... 한 대 맞고 6 데미지 들어오면... 뭐 어떻게 살 수가 없잖아 하핰... 하핰... 아... 일단 오우거가... 일단 악타입이겠지? 악이니까 저렇게 죽여다닐 거 아니야 가서... 슬링 사서 꼭 돌려야겠다 뭐... 할 거 없겠는데... 뭐 하고 싶은 말 있으면 그냥 해요 어... 몇 번을 부릅니까? 다섯 번 부르지 않았나요? 그냥 하면 돼요 어차피... 어... 보는 사람 지금 없잖아요 제가 이거 채팅창을 따로 띄워놨는데 참가자가 안 뜨네 어... 어... 지금 둘밖에 없는데... 뭘... 이름을 부릅니까? 그냥...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하면 되지 내 입장은 서로의 행동을 열었습니다 로블록스가 뭐죠? 뭔지 모르는 거는 내가 어떻게 알 방법 없네요 어... 너 해석자도 봤냐? 아... 아... 해석자가... 시방... 이렇게 싸? 일단은... 하... 단골 못쓰니까 일단... 아... 이제... 헬인데? 일단 이렇게 하자 불임을 일단은 챙겨놓고 자리가 어떻게 되지? 일곱 개 있으니까 열 다섯 개 정도 가져가면 되겠지 아... 이십 개 가져가면 되겠다 그냥 귀찮네 일곱 개 팔고 슬링 탄환 이십 개 열 개 열 개? 오케오케 아... 아... 잡을 수 있나 저거... 오구... 오구... 겸씨가 먹고 싶긴 한데... 거미를 잡고 올라와야 되나? 거미를 잡고 올라오면 레벨업 시켜줄 수 있잖아 그러면은 이길지도 모르겠지 일단은... 내려갔다 오겠습니다 아... 좀 헬인데? 이렇게 쫄깃한 게임이었나? 이런 맛에 하는거지 스캔 꾸밀 수 있고 게임 다 있다고요? 나만 게임 다 있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나만 게임 다 있어? 나만 게임... 나만 게임이라는... 뭐 사이트가 있어서 거기서 이제... 사야 되는건지 아니면은... 찰 하... 베르고스트의 집이 있다 아마 내 기억이 맞다면 밑에 있었을 거예요 여기쯤에 있었던 걸로 알아요 헬게임이다 이거는 맵을 뒤지다가 힘들어서 못하겠다 아 안녕하세요 누구 집이냐 이거는? 아 저거 문 잠가 놓을거면은 왜 만들어 놓은거냐 하... 이해가 안되네 이거 문 닫고 다녀야지 어디 보자 내가 어제 저녁방송 한다고 그러고 고라이온이... 오... 번호를 좀 주면... 아 얘 친구를 만났다 아... 미치겠다 야 캐스트 완료키랑 캐스트 완료키랑 캐스트 보는키가 너무 헷갈려 아... 어어... 어어... 하... 캐... 아니 아니 캐스트 보는키랑 불러올키랑 헷갈려서 자꾸 불러오거든요 L키가 불러오기에요 나 원래 J키랑 L키로 캐스트를 보는데 하... 아 다음에 해보겠습니다 카툰 워즈가 뭐죠? 카툰 워즈 옛날에 하지 않았나요 별모소에서? 들어본거 같은데 여기서 이번주 별모소 해야되니까 뭐... 오늘이나 내일쯤 하지 않을까요? 아 오늘 발러싸느라 못할라나? 근데 뭐 해도 저는 별모소로 할거기 때문에 한... 10분 20분 하고 지울겁니다 아 모바일 게임은 길게 안하기 때문에 모바일 게임은 할게 없죠 생방송으로? 스토리가 있는 게임이고 뭐 진행하는게 있음 몰라도 이게 아니잖아 그 집 어디였대? 여기였나? 그 집 어디였나? 그 집 어디였나? 그 집 어디였나? 어... 좋은 할아버지 동네 할아버지가 나한테 캐스트 주고 사오면은 보상 주겠... 아 왜 그러냐고 자꾸 L키 누르냐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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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운명을 정하는 동전의 역사 빨리 사자 어딨어? 이 게임은 뚱땡이가 항상 여관직입니다 아... 이거네 내가 산거지? 내가 판게 아니라 아... 산거 맞죠? 아... 깜찰랬네 병신도 아니고 그럴게 팔릴거 없지 내가 팔라도... 팔라도... 하지 않았나요? 안했나? 들어본거 같은데 계속 잡았구요 야 뭐야 두루마리 보관함죠? 명성상승에 오우야 좋은데 300이면 150이잖아 나누면은 도루마리 보관함 좋죠? 이걸 왜 줬냐 가죠 오우 좋은거 잘 주네 어디보자 아... 저는 원래 모바일 게임을 잘 안합니다 일주일에 한번 할까 말까고 스팀 게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캐스트 줄 만한게 없... 아 근데 거미방 어딨어? 거미땜에 집에 못 들어간다며 아래쪽이었나? 도루마리 보관함은 아 누구 집인지 표시가 안 뜨니까 내가 알 수가 없네 아 란... 란드린 쟨가? 아... 란드린 아 그렇네 란드린 맞네 아... 이거 어떡하지? 왜 자꾸 불러오냐 나 진짜 미치겠네 이거 아... 지금은 일단 게임을 하고 있으니까 어... 다른 게임은 얘기는 접어두시구요 어... 한두 것도 없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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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미는 악당일 거 아니야 악한 마음을 갖고 사냥을 하는 거겠지 그렇게 믿자고 때려 아... 위험한데 이거? 야... 이기지? 어... 잠깐 아이템 좀 보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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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야? 어... 이거 위험한데? 어... 란드린 쳐보고 게임에 집... 게임 집중하라구요? 별... 별이 별 경우 같다 쳐보겠습니다 가지고 쳐달라는데 쳐줘야죠 애기들 보는... 아 이거 그 애기들 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애기들 보는 건데 왜 이렇게 나오지? 옛날에 미용실에서 일할 때 애기들한테 저런 거 틀어주고 그랬는데 저런 거 틀어줬으면 나... 존나 혼났겠다 참... 존나 까였겠는데? 존나 까였겠는데? 아 독 걸렸냐? 아... 이거 못 이기잖아 야... 4명인데 어떻게 잡아? 하나를 못 잡는데 일단 잡았고 나가 아... 따라오냐? 아... 잠깐만 큰일났네 이거 못 이기잖아 이렇게 싸우면은 에에에에에에에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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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워 싸워 어그로 얘가 가져가면 문제 없지 경비병 도와줄 생각이 전혀 없나본데 이거 120원짜리 캐스트인데 너무... 하드하다 아 이거 큰일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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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타겟팅 지금 이모에나 쏠려있죠? 아니군요 좋겠네 아 이거 좀 맞춰봐 그렇지 안수치료하지 말고 그냥 싸우면 안될까? 제발 카발리어는 독에 안걸리기 때문에 이기... 이기겠지? 어이 그렇지 아 독 때문에 너무 무서워서 못 싸우겠는데? 그렇지 그걸 왜 봐요 애기들 보는걸 뭐냐 이거 거미시체를 왜... 아아 캐스트 완료 가만히 있겠지 다음은 제가 가만히 있음 가만히 있음 내가 랩업 할 정도가 돼? 내가 랩업 할 정도가 돼? 내가 랩업 할 정도가 돼? 내가 알기로 한.. 300은 막았어야지.. 어 야.. 뭐.. 270을 주냐? 세긴 했지.. 이 정도 받아야지.. 저거 잡았는데.. 내가 어떤 느낌인지 알아요.. 뭔지.. 안 얘기해줘도 됩니다.. 레벨 상승 합시다.. 타코 하나 감소.. 안수치료 2 증가.. 생명점 14.. 사실상.. 올라가는 건 전상에 통해 비슷하네.. 7레벨까지.. 7레벨에 공에 한 번 0.5 올라가는 거 빼고는 올라갈 거 없을 거 같은데? 계속 이런 식일 거 아니야.. 안수치료가 증가하는 건 좋다.. 체력도 많이 올라갔고요.. 훨씬 세졌죠? 보상 받으러 갑니다.. 야.. 좋구만.. 프렌들리함 여간에.. 여간에 있었지? 자.. 돌 올라가죠.. 아.. 걔 징그럽게 만들어놨네 아이템 진짜.. 너가 먹어야겠다.. 어차피 해독을 안 할 건데.. 해독 포츠를 들고 다니는 의미가 없구나.. 쟤는.. 해독이 안 걸리니까.. 쟤서 더럽게 없게 쟤가 걸렸네 또.. 원거리에 돋는데 이럴까봐.. 듀얼클래스를 좀 더 할 걸 그랬어.. 근데 임무에는 내가 정해줄 수가 없다.. 전사면은 내가 좀 올린 다음에 듀얼클래스를 하고 그랬을 텐데.. 어쩔 수가 없네.. 돈.. 아 돈 아니지.. 2층이었나? 거미캐스트랑.. 오우거캐스트였지? 아 그럼 오우거캐스트 그냥 깨고 올 걸 그랬네 내가.. 잘못했네.. 거미.. 거미캐스트랑.. 거미캐스트랑.. 100원과 200경험 치면 거미 한 마리 270초인데 너무 짠 거 아냐? 아 문제가 많다 이거.. 그래 이거 뭐지? 아.. 75 오거나 잡아야지 뭐.. 잡을 수 있겠지 이 정도면? 28인데? 오우거 악.. 악이면은 악으로부터 못쓰면은.. 황금이기도 하고.. 아 지금 그.. 영상 스토리 얘기하고 이제 집중해요 쓴 겁니까? 왜 그러냐.. 뭐가 문제냐.. 이해가 안되네.. 옆에서 가야지 옆으로 나오겠지? 여기 뭐 없나? 아 레벨링을 하기가 너무 애매한데? 법사는 좀 올려줘야 될 것 같은데.. 일단 2레벨까지 2000이면은 더.. 아 2250이구나 2250으로 올랐지.. 3레벨이고.. 아 너무.. 아이 뭐야.. 도적이야? 도적 그렇지.. 도적은 뭐 둘말을 여지 없지.. 악당이지.. 바로.. 야 뭐야 이거.. 아그로부터 보고 그냥.. 주네.. 그렇지.. 그렇지.. 가자.. 이거지.. 아 맞다.. 발로스킷 1에서는.. 머리를 갖다주면.. 머리.. 뭐.. 뭐죠 이거? 머리가죽을 갖다주면 돈을 줍니다.. 머리가죽을 수납할 데가 없네.. 진짜 너무 애관이구.. 계속 말해도 돼요.. 어.. 님들이 말한다고 해서 집중을 안 하진 않습니다.. 어.. 내가.. 내가 집중한다는게 아니라 이 게임을 보라는 거예요.. 다른 게임 얘기하지 말고.. 오케이? 너무한거 아니냐 이거는? 하.. 터널든 안되잖아.. 2레벨이라.. 3레벨부터 되잖아.. 아.. 미치겠네.. 이거 어떡하냐? 너무 억세게 나오잖아.. 진짜.. 그 얘기들.. 보는 한 번 보면 잔인할걸요.. 그리고 게임 CPU.. 뭔 게임.. 아 얘가 이제 다터 던지는 애구나.. 궁수고.. 억세게 잡아야겠지 일단은? 방패가 없으니까.. 넌 빼고.. 가라 가라 빨리 가라.. 이모헨..만.. 그렇지.. 원거리 누구야? 원거리 제거하고 돌려줘야겠지? 이모헨.. 타코 몇이야? 18타코야? 괜찮네? 아 궁수 여기도 있네.. 아잇.. 그렇지.. 이모헨을 보내고.. 어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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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네.. 그렇지.. 할버도 쓰네? 아니 왜 이 어그로가 이렇게 끌렸냐? 어.. 손으로 쌀을 부정해지게 해.. 나는 다터로 부정할게.. 이 툴툴.. 이러한게 충분한거 같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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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지.. 하.. 오오 야 안수취도 괜찮은데? 쇠곡도 많이 되고 어 뭐 줬다 아 플램댄스 만지 버클러 판매되나? 버클러가 좀 비쌀 것 같긴 한데 양속력이 만큼만 안 나올 것 같고 활 한번 가져가 뭐 좀 판매할 거니까 뭐 돌아가서 회복해야지 이러면은 가서 쳐먹고 왔거든요 지금 아 상점 너무 멀다 인간적으로 한꺼번에 판매해야겠다 아 아 아 근데 월요일 아 아 방학이지? 아 그랬구나 아직 방학 시즌이구나 넌 숙제도 안하니? 아 원래 방학 때 그렇게 한 거 아냐? 난 말이야 학생 때 방학이 없었어요 동기훈련 했어요 어 35밖에 안주면 어떻게 해 나름 쎘는데 여기서 꺾으면은 바로 오우고 쪽으로 갈라나? 아 참가자가 없어서 봐준다 야 참가자가 없어서 봐준다 아 이거 피 말리는데? 벌어지냐? 어그로를 어그로 분살 잘 했어야 되는데 이거 안 들어간다 지금? 안 들어간다 지금? 마음대로 말해 괜찮아 하고싶은 말 있으면 다 해 학교나 학교에서 친구들이나 부모님한테 못하는 말 다 해봐 그래 버퍼링 없으니까 이렇게 초성되고 얼마나 좋아 나는 이 버퍼링 없는 유튜브 방송의 맛을 보고 싶거든요? 어 사실 굉장히 기분 쎄하기 때문에 괜찮은 느낌이거든요 지금 앞으로 매일 와서 계약할 때까지만 하고싶은 말 해도 좋아 아 맞다 일단 뭐 아그로부터 뭐 안되잖아 안수치료 한번 싸워야지 일단 붙여보자 내 생각에 그렇게 안쓸거 같은데? 도우고도 상위 몬스터 소환하면 한코옥에 나오잖아 내가 타격이 판정이 굉장히 좋아서 내가 아 이거 어떻게 얘를 돌리냐 걔한테 어그로 끌려야지 한 대만 때려봐 얘는 라운드를 되게 많이 먹나보다 초반이라 그러는지 안 때리는데 그냥? 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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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보자 아 그냥 잡겠네 그냥 허접하네 아 치소오 개같은거 그렇지 다 해 듣고있어 듣고있어 어디서 그런 얘기 하겠어 그치? 어 어디가서 그런 얘기 한번 해보겠어 그렇잖아 어? 어차피 나밖에 듣는 사람도 없는데 뭐 둘이서 얘기를 해보라구 재우는 것도 재우고 아이템 정산해서 빨리 해야겠다 아... 몇이야? 레벨 올리는 거 너무 헬인데 인간적으로? 차라리 거미 같은 게 막 인카운트 됐으면 좋겠다 이거 골 때리는 게 바르스2에서는 인카운트 되는 애들이 만씩 주거든요 정말 정말 짜증나네요 이거 합성 장군 팔고 비싸구만 머리가 좀 비싸네 플랜 댄스 반지 비싸고 130원 아 요대 맞다 요대 해야지 아 너 마법을 하나도 안 썼구나 내가? 마법사지 믿고 있었네 마법사였지 제거 줘봐 성별을 변환한다 다크 소울이야? 뭐야 성전한 요대야 오 그렇지 원거리 공격 어 정말 좋죠 쳐보라고는 하지만 안 쳐볼 거야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지 하여튼 그 사람은 그 사람은 안전하게 말하지 않으면 좋겠다 그 사람은 안전하게 말하지 않으면 좋겠다 아 뭐 색깔이 왜이래 악당우고 언쉐이란 이름을 가진 드오프클리릭이 책 한권을 받게 될지 모른다 라고 하네 책이 뭐... 아 얘구나 역사책... 아... 야 800은 좋다 9,95 태달의 역사 필요 없잖아 돈도 안 되는 거 왜 주는지 모르겠네 얼마나 하겠어 해봤자 야 좋아요 알람 안 해도 돼 개 같은 거 저거 잠깐만요 쳐보려고 한 거 아니야 어 내꺼 어떻게 내 채널 들어가지? 어 내꺼는 실시간 스트리밍 밖에 못 들어가네 한번 들어가서 보자 발러스... 제목이 안 나오나? 아 나 이거 이미지 바로 보기 좀 바꿔야겠다 아... 씨... 어 이거 좋아요가 많이 박혀있네 근데 여태까지 그렇게 떠들면서 좋아요를 안 눌렀단 말이야? 하... 독한 놈이네 저거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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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바꾸고 가야겠다 불타는 선 가져가야지 뭐 없잖아 가져갈거 아 계속 누르면은 좋아요 취소된단다? 친구야? 두 번 누르면 취소된단다? 어 한번밖에 못누른단다? 저 그렇게 많이 눌러지는게 아니야 진행해야겠지? 아 근데 지금 진행하면 질거같은데 이 레벨은 찍어야될거같은데 법사 아 20년전 게임입니다 20년전 게임 멀티할라 그랬거든요? 유저가 하나도 없더라구요 멀티유저가 내 시청자수만큼 없어 멀티할라그랬는데 할수가 없더라구요 아 2로 할걸 그랬어 2는 좀 있지 않았어 2가 난거같은게 점심도 많이 주고 고려일부터 시작해서 듀얼클래스도 편하고 원이 좀 그렇긴 하다 원은 너무 세게 나와 스토리 보려고 하는거지 이거 원 깨면 2에서 한번 멀틸 멀티각을 봐야겠어 뭐냐 이거는 뭐냐 이거는 이거나 하면서 벌써 2시간 됐네 시간은 참 빨리 간다 이게 뭐냐 적의선씨야? 하아 필요없어 아 팔까 가.. 아 아 가져가자 돈이 없는데 돈 1골드라도 지금 1골드가 소중하다 동량이라도 해서 받아야돼 사원 아 아 석화봉 없지 나 아 그럼 가야지 여기가 이제 석화내들이 나오기 때문에 런하겠습니다 디비니티 오리지널 씨는 나름 있었는데 어 돌릴만큼 있었는데 여기 너무 없어 발러스는 인앤디드 리션인데 이것도 이제 나름 나름 최신 변치 된거란 말이죠 인앤디드도 근데 없는건 궁금한건데 오그릴론이 뭔가요? 이름이 같은거 보니까 종족이죠? 오그릴론이 뭐지? 이름이 왜저네 오그릴론 한번 쳐보자 저런 생물을 본적이 없는데 아 오그릴라의 오우거가 오그릴론이야? 뭐 개같은 경우가 다 있냐 이거 어 난 연천사는 인간이니까 연천인이고 아 인정한다 하 서울사는 인간은 서울인? 어 오케이 이해 이해했어 어 이해했어 어 주먹으로 싸우네 야 오우거도 야 오우거도 몽둥이 들고 싸우는데 자기 얘도 오우거지? 소신이 있는거지 몽크인가 보지 몽크 50원 주네요 많이 주네요 어 데미 되게 세다 잠깐만 아니야 지금 이거 걸긴 그렇다 안수치료나 써라 그러지 아 너무 편하다 클릭할거 없어서 자꾸 안죽으면은 요렇게 아우야 안죽어 3피에 맞고? 전사가 세긴하다 어 전사가 엄청 세긴 하네 9에서 18이니까 그렇지 전사 없으면 못 이기겠는데 거의 쪽지 줬습니다 내 사랑 마리안 길은 험난하지만 이곳은 애매 무사히 도착했어 하플린 고용이는 꽤 정직해 보였어 아아 아아 이거 갖다 줘야겠구만 마리안 누구야 하플린이구나 얘가 어 근데 너무 좋다 진짜 유튜브 어 유튜브가 버퍼링 없고 너무 좋다 여러분들 이거는 당해본 사람만 알겁니다 솔직히 모든 인터넷 방송이 파트너 계약을 안 맺으면은 버퍼링이 심하거든요 외국 거를 갖다 써서 아 솔직히 아프리카는 모르겠어요 안해봐서 아프리카 우리나라 거니까 괜찮을 것 같긴 한데 트위치는 파트너를 맺어야지 되는데 솔직히 버퍼링 걸리는 방송인데 파트너를 어떻게 맺습니까 버퍼링 걸려서 볼 수가 없는데 너무 한 거 아냐? 근데 유튜브는 솔직히 모르겠는데 유튜브는 파트너 맺는 게 쉽거든요 유튜브는 영상이 있으니까 영상을 이제 남겨둘 수가 있으니까 유튜브는 작년에 파트너 맺었는데 트위치는 2년동안 하고 파트너는 발..발도 못 당겨봤다 진짜 하.. 하.. 진짜 끔찍하다 끔찍해 버퍼링 없는 방송 너무 좋구만 이게 정상이지 아우 내가 비트레이를 올렸다고 고화질 게임할 때 올리거든요 비트레이를 같은 1080 60프레임이어도 올려야지 좀 잘 나오기 때문에 그랬는데 뭐 올렸다고 버퍼링 걸린다 그러니까 내가 미치겠는 거예요 그럼 비트레이 낮축할 순 없잖아 보기에 화질이 구려지는데 당신은 이 지역을 잘 아는 것 같구만 철이 기대해 뭐 아는 거 있어 철을 지금 독식하고 있다 골 때리네요 다른 게임에서는 금 은 돈 되는 거 독식하는데 철을 독식해요 골 까고 잡아줬죠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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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가치관 좀 볼까 야 왜 가치관 못 보냐 그렇지 악인이죠 붉은색 아 좋아 뭐야 이거 아 색채보즈 줬네 야 이거 이거 줘야겠다 가능하지 80%야 그렇지 원거리기 때문에 좀 좋거든요 원거리 맞지 사전거리 90피트 이게 랜덤 게임이죠 아 무조건 이게 레벨이 뭐 어떻게 되는 거야 군림이야? 아 레벨에 따라 다양하다 야 1레벨이니까 지금은 실명이네 탁구 페널티 좋다 어 이거 가져가자 괜찮네 데미지는 별론데 디버프 준다고 생각하면 되지 실명인데 이런 애들 준다고 생각하면 되지 아 못잤네 때려 때려 아 야 왜 이렇게 잘 맞추냐 아 건물 바꿨다 뭐 당연히 악당들이니까 보호를 걸어주겠습니다 그렇지 보호 빠른 것 봐 그렇지 이렇게 좋은 악으로부터 보호를 내가 원투 동안 못 썼단 말이야 왜냐 보던 사람들이 쓰레기라 그랬거든 아 진짜 미치겠다 미치겠다 어 야 징 박힌 거 있네 징 박힌 거 줘야 아 못 입어? 그냥 가죽도 못 입냐? 원래 가죽은 입지 않았나? 아닌가? 일단 장아 나왔고요 이름 줄롱의 장아라는 게 줄롱이란 인간의 장아라는 거야? 뭐 그냥 줄롱이라는 회사 장아라는 거야? 데일밴드 같은 건가? 하하 게임 복잡하다 진짜 시키라 눈을 사렸라 아.. 개 쓸모없네.. 심지어 못 껴 어디보자 색채의 보주 아.. 이러지 말자 점시라도 퍼주던가 저거 그렇지 내 벨벳은 그쪽으로 깔아줄게 그럼 이거 뭐지 마음이 편하네 마음을 비우고 하니까 편해 나 항상 가야 되는 거야? 어.. 잠깐만.. 레벨업 한 번만 시켜주면 안 되나? 600, 300 남았는데 어.. 레벨업 한 번은 해야지 이길 것 같은데 가다가 뒤질 것 같은데 그냥 그냥 숨도 못 쉬고 마실 것 같은데 그냥 말이야 법사에 너무 도움이 안 돼 지능 높은데.. 쏘는 것도 별로 없고 하.. 아.. 뭐야 이건 또 어.. 우주 한 번 쓸 때가 왔다 야.. 충전 안 하고 왔구나 그렇지 하지만 얜 데이치 자동으로 그렇지 이 좋은 거를 하나도 안 맞네 좋긴 좋다 야.. 좋긴 좋다 물론 호코블린이 쓰레기긴 한데 35짜리긴 한데 이 정치로 35 온 게 말이 됩니까? 이 장비 있고 아.. 고블린처럼 생긴 것도 35였는데 석하부 오냐? 그렇지 이거 있으면 옆 라인 갈 수 있죠 이거 레벨업하고 가면 되겠다 경치 많이 주던데 그치 그치 가자 레벨업 할 것도 없다 그냥 가자 그렇지 걔네로 레벨업 하면 되지 뭐 석하부 오냐 있는데 꿀 게 있나 그렇지 문제는 석하부 오냐 하나밖에 못 쓴다는 건데 아냐 혼자서 잡을 수 있지? 잡고 도망가면 되지 뭐 까짓 거 뭐 석하 해제가 없는 게 좀 흠이네 여기였거든요 여기까진 괜찮고 여기서 위로 가면 여기 NPC가 있고 그 석하로 만든 애들이 엥? 엥? 풀린드는 뭐야? 풀린드 마을의 롤인가? 오른쪽으로 가서 조금 있는 것부터 제거를 하자 레벨업 먼저 하고 아 제발 그만둬 그렇지 이거 못 맞추냐 다코 비슷한데 이모에는 시비야? 아니 왜 이래 얘? 가부됐어? 그래 무시하잖아 그럼 쎄다? 아그로부터 쓸걸 약할 줄 알았어 내가 조금 사용할 수 있겠어 넌 레인 이리 와 아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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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석하라서 마블 쓸 수가 없는데 석하보거라서 아 좋아 양성검 줬어요 나름 가격 나가는 거 좋습니다 지들 꼴에 고생 좀 시켰다고 야 야야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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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아니잖아 좀 약하겠지 걔보다? 그렇지 어 여기 내가 놀 공간이 아닌가 본데 꼬르보니까 경험치 얼마 줬냐 오케이 120이야? 400은 줘야지 저 전투력을 생각하면은 양심이 없어요 그렇지 65짜리 아아아아 아 얘는 아니야 얘는 아니야 너희는 아닌거 알아 너는 적이 아닌거 알아 하지만 꺼져줬으면 좋겠어 격려가 됐죠? 잠깐 뭐하자 플레이어 진짜 덤비는거야? 나 악한 놈이었어? 어 악한 놈 아닌데? 그냥 미쳤나봐 아 왜 참가자수가 아 타면 나갔으면 방금 들어온 사람 얘기해봐요 아직 있으면서 어 이제 둘만 남았어 부끄러워서 못하고 있었구나 말을 조용한가 했네 갑자기 얘기해봐 석박거렸어? 아씨 너무 억세다 야 야 왜이렇게 세냐? 아 A씨 감소하지? 석박되면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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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여기서 죽여 아아 내가 여기만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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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21년 전 아니야? 98년 배워 나왔으면? 그지? 야.. 어썸하다 아 야 그만 그만 겨 나오면 안될까? 짜증나는데 그만.. 그만 나오면 안되냐? 겸씨도 별로 안주면서 30.. 30먹는다고 소리 오너면 아 야 모헨닌 안돼요 고거 때문에 쫄렸구나? 야아 모헨닌 왜 이렇게 잘 때려? 아 쟤는 왜 저렇게 못 때리냐? 너가 더 타코 높지 않냐? 타코 저거 숫자 낮은게 더 센겁니다 참고로 방어력도 그렇구요 레벨업 했네? 쟤네 잡다 레벨업 할 줄 알고 레벨업 레벨업 생명 0에 주문하나? 좋구요 어 센거 두개 해야겠다 같이 가서 싸우자 아 그만 나오자아 개같은 게임아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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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내 위치를 서치한 다음에 소리로 소리로 사플되나? 소리로 감지 가능? 불가능 아 꺼져 꺼지라고 뭐야 너희 조만간에 죽는다? 왜 흩어지냐 얘네 바보냐 아 그냥 시비 걸고 죽여버릴걸 좋은 생각이야 박살내버리거든 입 저심해 키리안, 베린, 린딘, 피터 못된 놈들이니까 당연히 악으로부터 뭐하면 통하겠지 근데 좀 그렇다 나 없어 지금 별로 안쓸듯 야 뭐하냐 가서 싸워야지 그냥 전투로 바꿔놔야겠다 지금 그냥 전투로 바꿔놔야겠다 지금 너무 약한데 저거는 신경이 날 것 같은데 그랬어 알쓰 일당 그래 봐라 그래 가라 나 신출력이 맞았구나 난 내가 센 줄 알았지 난 신출력이 맞았지 나 신출력이 맞았구나 난 센 줄 알았지 쩔쩔쩔 저렇게 쎄냐 근데? 꺼져 어 니 부하 어딨냐? 오! 부하! 부하! 부하 있어 부하 있어! 이리와는 강한 남자야 오짐 여기.. 여기 안 되겠다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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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서커로부터 보호했죠? 저 맞으면 무조건 한방에 죽거든요? 소커보호 써야지 버티기 때문에 그렇지 잡는다 저거 별로 안세다 겸치 개꿀이기 때문에 맞으면 무조건 한방인데 내성치가 너무 낮아 지금 하지만 1400을 빨아먹어주고요 투명화 줬다 야 잘 줬네 투명화 정도면 먹을만하지 투명화 정도면 뭐 아프지 않구만 그렇지 레벨업도 했고요 700먹었죠 겸치 아 계산대로 숙렬 점수 하나 내성 타코 안수치료 2 생명력 양성공 해야겠지 얼마 남았어 4천 남았어 아 많이 남았네 쟤 잡으면은 아 야 그러지마 아 돌아버리겠네 좀 열받네 조금 왜 이렇게 센거냐 아깐 왜 그렇게 못 때렸냐 지금 잘 죽였는데 아까 뭐 기저귀 도래했냐 됐다 됐다 뭐 이렇게 긴박하게 싸워야 돼? 저번에 생각했던 건데 뭔가 좀 너무 긴박하지 않아? 못 썼니? 응식을 회피했고요 아 잘 안 통하지 카발리오야 하하 너 일부러 직원인이야 때려 어어어어어어어어어 어어어어어 어어어어어어어 아 그거정도로는 가렵지 가려워 이거 풀릴 것 같은데 야 풀릴 것 같은데 않을 죽겠는데 안수치료해 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야 야야야야야야야 traction 야야야야야야야 미쳤네 때려 야 레오 팼던데 그럼 안되지 이렇게 하자 버프 걸기 전에 따로 죽이자 가서 좋은 발사 한번 여보? 던져 빨리! 여기 안 던지냐? 던지라고! 던지라고! 기도 메타인데 아무리 봐도? 야 잘 때려봐 허상고신에 밀리면 안 돼 그래 분신 따위에 밀리면 안 된다고! 그렇지! 꽂아 꽂아! 아우씨! 나한테 물약을 쓰게 했어 지금 제법이야 너는 뭐지? 너는 뒤졌다 그렇지! 너 죽었다 바로 죽인다 바로 죽인다! 야 죽었다 야! 빨리 빨리! 긁어 긁어! 다 찢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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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또 찢어! 찢어! 그렇지! 강력한 바실리스 그 강력했구만! 어쩐지 아프더라고 어 야 뭐야! 깨졌니? 왜 깨졌어? 하지만 저한테는 양성검이 있죠 철부적 때문에 깨졌습니다 오염된 철때면 하지만 레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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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줬어! 얼마줬어! 7000?! 무타민 1200인데?! 무타민 1200인데?! 와 미쳤다리 보호 끝나기 전에 빨리 잡아야돼 약한 바실리스 그 죽여! 죽여 죽여! 그렇지 야 7000 먹었다 야 이거지 이게 나지 잘했어 니가 먹어 아 그런거 왜 들고 왔니 이것도 버릴까 그냥 아 됐어 그래 갖고 가 악취구름 싫어 이펙트 너무 화려해서 눈아퍼 신 wart throughout uned 호uc complet 식별 모험가루 재타격과 변이 família 굿 아 발개 입니다 멀티 할라 그랬는데 멀티 유저가 너무 없어서 솔 플로우 돌리고 있습니다 유저가 너무 없더라구요 딱히 땡기는 게 없는데 색채 보조 하자 그냥 이모엔 듀얼 클래스 했습니다 아 바실리스크 잡고 지금 꿀 빨았거든요 제대로 어 다시 사용 가능 사용 가능하면 뭐해 뭐 쓸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죽음내선 감소 2천만 더 모으면 된다 어 좋아 너도 레벨했고 다코에 안수치로 2 아 나쁘지 않죠 양손검 하나를 더 찍어야 되는데 라운드 땜에 아직 뭐 레벨 안되는 거 어쩔 수 없구요 체력도 22에 56 괜찮은데 한 따까리 해볼까 내려가서 이길 것 같은데 이제 아 양손검이라 밀릴라나 아냐 도전하는 자가 승리하는 법 취소 일단은 실명을 걸어서 어 뭐야 이거 뭔 기술 있어 너 이거 무슨 기술이야 이거 아하 실명을 딱 걸고 아 그 악으로부터 뭐해야지 가서 쟤 죽여 쟤 죽여 쟤 죽여 짓고 그냥 가 달려가 달려가 그냥 가라고 멍청한 놈아 지알났네 지알났네 야 뭐 걸렸냐 너 사고경직 걸렸어? 아 그래? 운명이야 야 그래 일단 잡았어 아 그랬군요 잘 하쳤습니다 아 이거 하나 풀어줘야 되나 근데 솔직히 역시 먹을만큼 먹었거든요 저는 이제 만족하거든요 바실리스크 있는 소리지 아니 예소린가? 잠깐만요 뭔지 알아야지 이거 제발 바실리스크 있어주라 겸치 캡슐이야 제발 캡슐 어딨냐 놀 말고 바실리스크 뭐냐 얘는 샤딜? 너도 여잔데 왜 샤딜? 너 악인 아닌거 같은데? 안 통할거 같은데? 아 그래도 그럼 맞다 했더라고 어 야 잠깐만 그냥 때리면 되는건가? 들어와 들어와 어디서 판금한테 기겨 사슬갑주 있고 사슬갑주 있고 징버킹 가죽 아닌가 저건? 보여줘라 팔라딘의 힘을 오호 샤딜 레벨업 샤딜 능력씨 좀 보자 샤딜 너무 수준이 낮다. 나랑 놀 수준이 아니다. 너를 만난 건 기억 속에 지우겠네. 나랑 놀 수준이 아니야. 아니야. 이미 늦었어. 캡슐 발견했다. 이건 내 거야. 넌 내 거야. 바로 찍는다 가서. 아 이모에 님은 당연하죠. 제가 발러스 2에서, 아 발러스 2 보고 계신다고 그랬죠? 그럼 말하면 안 되겠네. 잠깐만요. 바보 어떻게 쓰더라? 내가 가보았는데 캡슐을 보고 너무 흥분했나봐. 미모에는 나름 매력력이기 때문에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죠. 얘는 착하고 선한 성격의 주인공을 따라오는 소급친구. 소급친구에서 반은 먹고 들어가야죠. 뭐. 은근히 귀엽게 생겼다. 다리는 징그러운데. 무려 두 개예요. 2800이에요. 1400이나 한 명당. 잠깐만요. 아 너 18000 들어가? 미친놈이네. 어. 어. 메이지 한 번 더 볼 수 있겠네. 전화면은. 2레벨 기술 있으면 반짝가로 써가지고. 버틸 것 같으니까. 엔간하면. 음. 지금 파티로 약간 좀 후달리거든요. 동료가 더 필요합니다. 그렇지. 어우. 야. 얼마 남았니 이모엔. 야. 500 남았어? 하나만 더 잡아가자. 너무 잘 잡았다 야. 나 위치를 잘못 기억하고 있었구나. 원래 여기서 나오지. 여기에 하나가 있는 거네. 그럼 그게 맞는 거네. 저건 내가 뭐. 나 미쳤나봐. 그만 둬. 그렇지. 뒤졌다 밤에. 어메. 마중 나오셨네. 도망가야 돼. 도망가야 돼. 도망가야 돼. 하이. 아. 왜 그걸 누르니. 좋아. 경험치 캡슐 좋구요. 야. 이건 진짜 해본 사람만. 빨 수 있는 꿀이다. 너무 좋다 이거는. 이건 미쳤어 진짜. 쟤도 돌로 만들었어? 어. 바실리스 좋네. 지금 레벨 한정에서 거의 투옥급인. 투옥보 더 좋지. 원걸인데. 괴물이야. 대미리치야 거의 지금. 어. 레벨업. 야. 허상부신 나왔네. 대박. 아. 다음 캡슐 나오세요. 바로 담가드리겠습니다. 바로 담가드리겠습니다. 아래쪽에 있으려나? 곰있다. 일단 모여봐. 뭐지? 타코의 마우스 주문. 2레벨 주문 드디어 생겼죠. 보누 솔직히 2개만 있으면 되고. 어. 불타는 손하면 지금 3레벨이니까 6 데미지인가? 나쁘지 않은데? 매직 미사일 어떻게 2레벨마다 하나씩 얻어서. 4레벨인가 지금? 그럼 3개네 일단. 아. 그래도 매직 미사일은 좀 아니지. 불타는 손 해야지. 일단 6인데 얘는. 아니지. 8이네. 괜찮네. 20점이 한도니까 아직 한도 다니고. 10 데미지 가까이 되네. 세네. 확정인 거 생각하면 좋네. 궁금한 게 있는데. 허상부신이. 몇 레벨 주문이었지? 2레벨이지. 허상부신 쓰고. 허상부신 쓰고. 모든 화사의 공격을 명중시켜야 된다. 모든 화사의 공격을 명중시켜야 된다. 캬. 넘나 좋은 거. 넘나 좋은 거. 아래에. 아 일단 흑곰은. 패주고요. 흑곰이 좀 셀 것 같은데. 야 바로 때리면 어떡하니. 아이. 자고 일어난 거 아니었냐? 아 뭐 바꿨지? 일단 싸워봐. 흑곰이 되게 세기 때문에. 원래 할보드 쓰고 있었는데 지금 할보드 깨져서 양성공으로 바꿨거든요. 할보드가 저렴하니까 빨리 할보드 써야 되는데. 이거 60원짜리야. 그렇지. 다주시니까 나오라 그래. 나와도 이제는 다 뒤지는 거야. 아 지금 너무 재밌는데 갑자기? 그래 이렇게 올라가야 재밌지. 6인파트 하면 너무 안 올라가서 재미없어. 노잼이야. 너무 정신없어 너무 알아서. 아. 노 빠꾸다. 흑. 넌 퀴즈. 나 튀자. 튀면 못 쏘지 않니? 아니구나. 자 일단은. 기다려봐. 번지고. 안 맞았지? 때리고. 아 헷갈려. 불손. 죽여 죽여 죽여. 린딘부터 린딘 해버려. 야. 불손 너무 안 들어간다. 인간적으로. 데밀 몇이기도 이렇게 안 들어가냐. 아냐. 8DD인데 이 정도면 들어가는 건데? 8DD 한 칸이면? 야. 검 좀 잘 좀 해봐. 야. 잠깐만. 15에 76인데. 야. 잘 해봐. 그렇지. 15 데미지. 아 저 실시간 두 번째입니다. 지금. 어제부터 한 거기 때문에. 원래 트위치였어요. 2대 1인데. 이겨야지. 이기고 자고 일어나서. 죽인다 가서. 시비 걸고 러너는. 인성을 보인 것 같긴 한데. 매직 미사일 써야겠다. 어차피 이제. 바실리스크 없을 것 같고. 있어도 뭐. 매미 써. 아 실명 하나 넣을까? 아니야. 딜러. 어차피 지금 단계면. 딜러 잡으면 되니까. 지금 매직 미사일 세발 나가면은. 화상보신 잘 깨니까. 잡을 수 있겠지. 이거 지진 않을 거지? 야야야야야야. 안수 치료. 아하. 짜식 말이야. 16 데미지는 안 나오겠지. 야 근데 이렇게. 이런 애들을 저렇게 놔뒀단 말이야. 너무하네 이거. 야구르트 보고 언제 불렸냐. 야구르트 보고. 들어와. 사망 직전이야. 그렇지. 이거 판금이니? 아하하하하. 뭐야 이거. 아 이런거 있었구나. 어 장검. 인증된거 나왔어요? 이거 안 깨지는거죠? 흠. 유어 클리어 스펠로우. 아.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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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쥬? 아 딱 맞쥬가 아니라. 활 쓰면 되는구나 이제. 버려. 아 버려 그냥 다. 1원짜리 어차피. 슬링을 써 활이 있는데. 샘벌도 껴. 식별은 아직 안되고. 오케이. 도망가자 이제. 런. 좋습니다. 내려가면 또 있으려나? 있으면 죽인다. 가만 안 둬. 저승으로 가는거야. 나와. 나와. 어딨어. 내가 어디갔냐. 그렇지. 내가 생각을 잘못했구만. 어느 포인트에서 나오는지 외웠기 때문에. 저쪽에서 나온다 이거지. 외모라지 하면 되는데. 일단 쟤네 잡고 할라구요. 어. 나 뭐야. 한숨 못잤어? 아. 자기 전이구나. 그렇지. 보호 쓰고. 일단은 얘는. 도적이랑 듀얼을 했기 때문에. 실력이 좀 많아요. 법사인 주제에. 가자. 저승행이다. 너가 법사였냐? 쟤가 사죄겠지? 아 잠깐만. 왜 자꾸 함정을. 필라그래. 재수없게. 발사. 그렇지. 분신. 깼고 이제 2분 1이죠. 너희끼리 안싸워.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이거 아니잖아. 못 이긴다고. 나 죽이로 도망가라 그랬다고. 도망가. 쟤 왜 저렇게 든든하니? 이거 놀이랑 먼저 친구 먹었니? 개화로 해결할까? 누구씨가? 척 아 이제 좀 개같은 놈들 봤나 시뻑 저렇게 나온다 이거지 어어어어어 야 아래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상대하죠 이미 저는 한 명을 죽였기 때문에 화가 풀렸습니다 아 아 린덴으로 나는 활을 풀었어 그런 걸로 장검 어때? 손만 나냐? 들고 있어 미성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색보 하나 가자 실명도 주는데 뭐 어 맞다 너 레벨 올라가지고 색보 세겠구나 어떻게 변했지 색보가 색보라 그러니까 좀 야하네요 4레벨 1에서 6의 피해를 주며 실명시킨다 피해가 2호는 게 나야? 아 5레벨이면 기절인데 야 마비도 있어 이제 슬슬 가도 되겠는데 이 정도 레벨이면 레벨이면 6천 6천만 더 무면 1억 더 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으로도 충분하겠지 광산 가자 가세의 힘을 보여줘야겠어 하느님이거든요 가세의 힘을 보여주겠어 최강의 카발리어 팔라딘 가세의 힘을 보여주겠습니다 원래는 십자가를 부수는 하느님을 할라 그랬거든요 근육으로 근데 화질이 안 좋더라구요 내가 한번 합성을 해봐야겠어 하느님이랑 예수님인가? 모르겠다 모르겠다 데시켈 새로운 구역으로 왔습니다 이 고객들이 baz Lal 오늘은 뭐 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곳에 왔다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알아봐야겠다라는 내용인데 더럽게 오래 떠도는 관계로 제가 혼자 그냥 읽겠습니다 위약 완료? 아아 하느님한테 지금 이거 좀 리시드.. 리사드가 있죠? 라사드가 제가.. 마르소게드 1 할 때 하.. 너무 억울해 나 1 할 때 10레벨이 만 레벨이라 그랬거든요? 찾아보니까 지금 13레벨까지 올릴 수 있는데 팔라드는 7레벨로 깼거든요 그때? 레벨 차이가 10 차이가 나는 거야 최종 보스랑 최종 보스 동료도 있는데 얘를 던지고 얘가 달리기 빠르기 때문에 얘를 버리고 한 명씩 끌고 와서 죽였거든요 그렇게 깼습니다 영웅이에요 희생자거든요 심지어 2에서는 제가 한번 썼으니까 안 쓴다고 그러고 안 썼는데 사실상 저레벨 저레벨 몽크는 좀 쓸모가 없더라고요 가자! 여기 있으면 이렇게 악당이 옵니다 그러니까 보호 걸어주고요 난 준비됐어 난 준비됐어 내가 안 싫어 왠지 난 자극이 뭐라 내가 필요해 사제구나 쟤 시방 사제가 지금 블랙가드요? 뭘 쓸라 그래? 죽여 2대 2대1이요 야 빨리 휘둘러 뭐한거야? 왜 안 휘둘렀어? 쟤 왜 저러냐? 야 어? 알몸댐 죽으니까 음란한거 당연히 저것도 현상금 준다는거겠지 나는 거기서 경직하고 있어 나는 추가대에서 움직일 수가 없구나 그렇구나 이거 드럽게 무겁네 20원짜린데 뭐 버려 그냥 숙박하면 풀립니다 너가 가져야겠다 안되겠다 야 아 뭐 가득찼어 거짓말도 밥먹듯이 아주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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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권도를 가르치고 있는 관장님이죠 가자 다행이다 나 진짜 억울한게 악으로부터 보고 지금 유용하게 쓰고 있잖아요 꽤 좋거든요? 고정적으로 올려주는건데 지금 초래 초반에 꽤 좋은데 하 몇번 얘기하는건지 몰라 난 원투때 아 진짜 미치겠네 이거 발러스 고인물이라는 인간들 믿을 수가 없어 보험에 관심 있어? 왜 물어보고 바로 들어가냐 기분 나쁘게 답을 구하지 않는거냐? 혹시 모르니까 두겠습니다 적외선 시야는 필요없고요 공포랑 악적으로도 안쓸거에요 불인이 고인물이면 해결? 가챕구만 성전.. 성변환 요도 100원이나 해? 웬일을? 나.. 내가.. 식계를 두지 않았나? 어.. 그냥 보네? 야.. 적외선 시야 그냥 달려있네 아.. 나 싫어 이거 이게.. 아.. 야.. 보기만 해도 답답하다 야 저런걸 만들었어 버려 버려 아.. 아.. 다 충분하다 갑시다 갑시다 가짜고 아.. 이동하죠 여기서부터 슬슬 지닐 때가 오는데 당신은 원기완성한 모험가로 보이는군 난 넷시캐시양인 베렌 게스트 키디요 내 제.. 제의를 하나여도 되겠어 문제를 해결해줘 보상은 후하게 주겠네 오케이 천장님 활 들고 다니죠? 혹시 가속의 물약이 있다면 주지 않으시겠어요? 아.. 인트리프트 어벤츄러스에 앉아있어요 제가 좀 급해서요 없군요 이거라도 내놓으세요 이거라도 내놓으세요 무려 두개 아까 그곳으로 가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겠습니다 여기로 뚫어서 뚫어놓긴 하고 아까 석화되어 있는 사람이 있었죠 그리고 내가 가진 않았지만 축제장에 석화되어 있는 사람이 있고 동료로 만들 수가 있어요 물론 동료로 만드는 건 별개의 얘기지만 드래건 주점 가자 누가 주점 문을 닫아놓니 볼로 바텐더 문지기? 볼로! 아.. 예.. 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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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팔아? 벌꿀술 한잔하고 가 어라... 어라... file... 해둑 엘두윈! 헷.. 에두윈 더욱, 그룹의 업체 필요가 필요해요 다행히 거절하라 거절한다 걸어 다이나 해요 누버 뭐 할 말있냐? 어이구 찰진거 보소 봤나요? 말이 담백하구만 하죠 축제지 먼저 가자고? 축제지에서 석화되어 있는 사람을 아이고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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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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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그냥 헝마 그냥 번쩍고쩍하는거 봐라 여기 위쪽이었나 기억이 없는데? 어딘가였는데? 이게 근처였나? 어디있었지? 석화된 성식장 하나 있거든요 석화되신 분? 네 근처였냐? 여깄네 자 우리 멍청해서 못쓰거든요 주인공은? 이한테 넘깁니다 자 200원짜리야 200원어치 해야돼 너를 구출한거는 좋다 취소한다 돈이 아깝구나 경험치는 줬었나? 어? 200원이 아깝구나 난 가겠네 경험치 경험치도 안줄줄 몰랐습니다 흠, 너는 퀘어 으흠흠흠흠흠흠 으흠흠흠흠흠흠흠흠 올라가봐 축제장인데 되게 빈곳이 많네 야시장에서 떡꼬치 먹고싶다 닭꼬치 델리야키 소스 바른거 아 뭐야 야 축제장이에요 정신 안차려 정신 안차려 훅 가는 수가 있어 실명 어우 야 불타는 손길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완벽한 도리졸림이야 제거해 야 또 50번째 나왔네 얘네 어떻게 저렇게 검을 다고 해서 갖고 다니냐 여기였나 내가 있던데 아니네? 어디였지? 나를 파밍시켜줬던 곳 여기였나? 아니야 여기 아니야 좀 멀었나? 너 왜 못가냐? 뭐야 아 여기까지도 벽판장이야? 쌈하네 여기였니? 여기였구나 여기였구나 점점점점이 뜰텐데 여기있다 NPC 판정이라서 가까이 가야 나오나봐 되게 섬세하지 않나요? 일어나 송장벌레 송장벌레 아니면은 석화 걸릴 일 없지않나? 어허 어허 혹시 또 필요하신 분 있나요? 하나 남았습니다 없으면 내가 쓸 겁니다 흑곰님 아 이제 경험치 먹기 힘든데 어허 이제 힘든데 나 너무 많이 했어 저 3시간째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메인 거의 진행 안했습니다 이런 게임입니다 둘이서 살라면은 열심히 수련해야지 지금 사제도 없지 사제기술 없잖아 내가 너무 부족한게 많아 빨리 레시켈에서 한숨 때려서 신성한 힘을 구축을 해야되는데 신성한 힘이 안나왔지 신성한 힘은 아 세대번째 꿈이었나? 애초에 그 두번째 꿈도 없네 세력 회복해주는거 뭐 이별 각막하냐 가자 이제 가자아 돈 나오죠 돈 잘 만났어 여행자 이거 무슨 기만행이지 가져가봐라 강도들아 센잭의 친구 우리의 아소시엣들은 우리의 아소시엣들은 우리의 아소시엣들은 너의 마음으로 손을 잡고 이제 손을 닫고 손을 닫고 그 뒤로는 뭐지 이건... 이건... 불가능해 센잭 센잭 돈은 얘네랑 동료였는데 얘가 좋아하는 사람 어쩌고저쩌고 해서 그러니까 얘가 좋아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좋아하고 해서 뭐 어떻게 이제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얘를 쫓아냈어요 죽일라 그랬어요 참고로 얘는 이제 오크고요 힘이 19입니다 힘이 굉장히 세요 인간은 도달할 수 없는 19레벨이고 오크데도 불구하고 블랙가드라고 저랑 같은 팔라딘인데 악성향 팔라딘이에요 체력은 의외로 좀 낮아요 14일겁니다 이 게임 발러스게이트 1에서는 거의 최강급 동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2에서는 뭐 이제 괴물같은 애들이 좀 많기 때문에 1에서는 2에서는 제가 그 괴물같은 애들이 썼기 때문에 1에서는 아마 거의 톰 레벨인 걸로 알아요 물리전사로 사실 2는 사례복도 있는데 뭐 도와주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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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악당들이니까 아 사례복 쎘어요? 어 제가 켄사이로 만납 찍어서 켄사이가 엄청나게 쎄가지고 어 약해보인건지 사례복은 엄청 강했습니다 아 켄사이로 너무 사기 캐릭터를 만들어가서 그러지 만납켄사이라서 심지어 신성아님까지 있었고 조반에는 마읍이 없구나 본한테 맡겼잖아요 본한테 맡겼잖아요 본한테 맡겼잖아요 본한테 맡겼잖아요 원래 여기서 좀 많이 죽거든요 아까 그 뭐 짜르라던가 게일같은 애들은 활 맞으면 한 방에 죽을 수도 있어요 굉장히 짜증나는 구간이지만 저는 레벨업을 꾸준히 해놨기 때문에 바실리크를 냠냠했기 때문에 쉽게 넘어갈 수가 있죠 이야 너무 좋은거 야하 머리가족 3개 화살 넘겨주고요 어머 이게 남네 켄사인 전투정보보면 좀 사기였지 만납켄사인은 13 13 플러스에다가 스피드 팩터도 대형 무기도 0으로 바꿔주는데 너무 좋지 않나요 때릴때마다 이제 때릴때만 휘두르는거 저번에 이제 원투할때는 막 휘둘렀기 때문에 정말 짜증나는데 왜 안들어가냐고 이제 차분하게 육체에 한번씩 때려주기 때문에 차분한 마음으로 보면 됩니다 방금 좋고요 방패 좋고요 아 이거 비쌀거 같은데 도적은 별거 없겠다 야 너 진짜 멋있긴 하다 블랙가드다워 오크인데 너무 투박하게 생기지도 않았고 오크는 이제 안수치료에선 생명이나 흡수가 있는데 데미지 주고 뭐 회복하는거죠 물론 개수는 내가 알기로 레벨링으로 이제 안수치료랑 같은걸로 알아요 근데 안수치료는 백프로지만 흡수하는거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뭐 안 맞으면 흡수가 안되죠 감안하면은 잘 모르겠습니다 전란도 보이는구만 전란도 보이는구만 이렇게 말하지만 항상 저를 의심할겁니다 가봐야겠어 가봐야겠어 하지만 데려가면 안됩니다 정말 데려가고 싶지만 제가 성직자 기술을 쓰다가 얘가 많을수도있어 얘가 악성형이기 때문에 내가 착하게 살면 얘가 싫어합니다 나를 다음 기회에 돈 나중에 악당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밥 아 아이스 윈드 데일을 내가 악으로 했기 때문에 나중에 악당으로 한번 보겠네 블랙가드 내가 팔라딘이니 별로 상관없을거 같네 강사는 길을 잘 따라가야지 한번에 나오기 때문에 내가 아는대로 가겠습니다 돌고 도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맵에 한 80% 정도가 가는 길이 아니고 20% 정도기 때문에 잘못 돌면은 이거 돌다가 지겨서 꺼야되요 실제로 그랬구요 참 실제로 여기 돌다가 지겨서 껐거든요 열심히 돌.. 열심히 돕니다 정방향으로 나 혹시 채팅 인원수가 안보이나봐 잠깐만요 어 이거 고장났거에요 지금 채팅창이 다시 활성화 하겠습니다 음 고장났어 지금 어 5명 치중중이네 어디 참가자 좀 보자 왜 5명 5명 치중중인데 참가자는 1명이지? 이해가 안되네 이거 참 인터넷 방송 자체가 약간 오류가 많나본데 하긴 실시간 송출하면서 띄우는건데 제가 한번에 간다 그랬죠? 취소하겠습니다 어디죠 여기? 이런 굴욕이 있나 아하 아 잠깐만 얘 걸어주자 죽겠다 야 어어 좋아 보호했어 보호했지 살렸다는 얘기는 어떻죠? 마읍을 안 갖고 어떡하니? 법사인데 대실패 좀 하지마 20명 채 9초 사이에 힘을 보여줘 아 왜그래 잠깐만 잘못했나? 때릴때만 하는거 맞지 육체한번 때린거 맞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렇네 근데 왜 이렇게 못 맞추냐 장난하냐? 타코 왜이러냐 얘 아 혐인데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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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순순해 순순해 보여줘 오 나쁜 놈들로부터 저항 나쁜 놈들로부터 저항 그렇지 법사지만 활만 쏘는 수준 도적 법사인데 뭐 어디 보자 이 친구 같은데 파밍이나 하자고 어어 실명 갖고 있지만 팔면 되죠 화살 반지라 이 말이지 와아 가져갈게 많구만 정산 한번 해야겠다 안수치로 고생하는거 보소 아까 그 자리에서 또 걸렸어 재수 더럽게 없네 진짜 아아 잘못했어 잘못했어 아 아무도 없는 줄 알았지 아이 고거를 또 고거를 또 잠깐 잤다고 말이야 양심머리가 없어요 아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돈 없으면 나가서 야영하라는거 나가 죽으라는거 아니야 체력 없으면은 악마같은 놈들 저거 정비도 들어갈뻔 식별이 땡기는구나 올라가자 토끼창 하나 사가야겠다 아우야 아우 오우 야아 한숨 때립시다 소작.. 소작인처럼 자겠습니다 어어 자 꿈을 꿉니다 우리 주인공은 꿈을 통해서 능력을 얻어요 솔직히 첫번째 꿈 별도 오면 안되는데 아 성향에 따라 바뀝니다 착한 남자 착한 놈이면은 이제 회복 나쁜 놈이면 흡수 약간 팔라딘 같죠? 팔라딘도 이제 블랙가드 아까 봤던 돈은 흡수를 쓰는데 안수치료 대신 안수치료 대신 그런 느낌으로 쓰게 됩니다 꿈 별령 없으니까 남기고요 잘못했기 때문에 생겨있죠 보다시피 시전시간이 5초나 돼요 그리고 이래서 팔치죠 정말 쓰레기죠 참 야 너는 왜이래 뱉지 아무리 알았던 거죠 미안해 고마워 ey 플러스 1 플러스 1 음 솔직히 불타는 손 두개 가는거랑 두개랑 마법사 하나가 나는 제일 낫다고 보거든요 마법사는 빠르기 때문에 끊어먹는 것도 있고 가버든 필요없을 것 같고 체력도 많은데다가 애초에 몸을 안 들거기 때문에 실명이 이제 공수를 무력화 시켜줄 수가 있는데 솔직히 그렇게 강한 공수는 안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도 실명 죽자 실명 좋을 것 같다 렛츠 1 죄송합니다 그럼 자 구입해 구입해 음 음 음 아 아 판금갑이랑 돌이께 오아카자시 야 양손금 철문제 해결할 때까지는 있어야겠지 여분이 머리가죽은 따로 이제 사는 놈이 있거든요 그녀상은 더 빨리 더 비싸기 때문에 아껴두고요 50원인가 아마 할거에요 아마 돈 받아주고요 아 좋은거 좀 줘봐요 토끼창 두개 줘 크으 1250원 돈은 있어도 있어도 부족하기 때문에 진짜 금액이 미친 아이템이 많기 때문에 밸런스 게이트는 그렇게 주는지 모르겠네 기억이 안나네 크으 다시 도끼창으로 넘어왔습니다 도끼창은 15..12원이고 양손금은 63원이기 때문에 철부장에서도 유용하게 쓸만하죠 너무 비싸 양손금은 간지빨이야 빨리 강산으로 가서 한을 풀겠습니다 슬링 자체가 완력.. 완력이 보너스 되기 때문에 지금 완력이 굉장히 낮음 이모네한테는 별 쓸모가 없네 민첩은 빠르잖아 민첩 18인데 화살 써야지 아닌가? 멜프에 소용운석을 줄 때까지는 두자고 멜프에 소용운석을 줄 때까지는 여기였나? 여기 바로 옆이었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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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냐? 창고 있네 창고.. 적 나오는 걸로 기억하거든요 일단 일단 갑니다 M의 병사 어찌.. 그런데 서있나 에머슨 오케이 올라갈 수 있니? 일로? 창고 있냐? 야 내가 이걸 안 졸고 하다니 이렇게 멀티 한번 돌려보고 싶어 돌릴 일이 없어 나도 여기 저기 있다고 내가 방금 얘기했지 왜 그러냐 진짜 내 입으로 내가 얘기해 놓고 집에 이해가 안 되네 내가 하고도 왜 거무로 바꿔 들었어 왜 거무로 바꿔 들었어 왜 거무로 바꿔 들었어 왜 거무로 바꿔 들었어 태워 그렇지 트롤도 문제없이 잡겠어 이 정도면 붉은 로브가 어울려 제가 원 처음 할 때 듀얼 클래스를 몰라서 안 했거든요 이모인이 정말 쓰레기였는데 너무 약하다고 버린다 그랬는데 역시 쓰기 나름이야 지금은 그때랑 비교도 안 되게 좋죠 그때는 아예 함정 설치도 안 했습니다 난 함정 설치하는 거 싫어해서 야 이거 광산이야 병사 저기 밑에 있는데 저거 저거 고장났죠? 지나가는 길이 건드렸는데 죽었어 워어메 도끼창 터졌냐? 워어메 그럼 뭐지? 필리 안 좋다 대실패에서 터졌나봐 한 번에 내려가 기억 안 나는데? 어 자꾸 L눌르려고 그래 에머슨 어디 있는 애지? 나 기억 안 나 있긴 하냐 여기에? 혹시 저쪽에 있었나? 에머슨이라고? 가자 법사랑 전사랑 일대일로 싸우면은 누가 이길라나? 지금 단계에서 불타는 돈 세 번으로 죽일 수 있으면 전사가 지는 거 아니야? 체력에 따라서? 이래면 무조건 화상보신은 해야되고 안그러면 죽으니까 맞아서 아 반짝가루 안 가져왔네 내가 아 그렇네 반짝가루 2단계 이거 야 2단계 두 개나 했는데 등록 안 해놓은 거야 나? 말세다 반짝가루 가져와야겠다 이거 안되겠다 에머슨 여기 있구만 반짝가루 있어야 된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없으면 질 거 같거든요 반짝가루 저는 후반까지도 유용하게 썼기 때문에 후반에 상영업을 전부 쓴 다음에 아 쓸 게 없네 하면은 던져 뒀던게 반짝가루기 때문에 나름 효율 나거든요 지금 레벨 때를 생각하면은 아마 충분히 쐴 겁니다 반짝가루는 베레고스트에서 왼쪽 끝에 있는 여관에서 팔기 때문에 반짝가루를 회수해 가도록 하죠 재밌는데? 아 내일은 뭐하지? 어 길게 하니까 재밌네 음... 이 일을 밸런스하면은 내가 지겨서 못하고 야 어디 갔냐 어 언제 도착했어? 동댕이 나와 와 그렇지 야... 보호 필요하지 좋지 이거 근데 어차피 보호는 많이 나오고 나중 가면은 이제 보호라는 거 자체가 장비 중에 하나밖에 못 쓰기 때문에 중첩이 안 돼요 나중에 뭐 망토에 보호 달려있고 저항 달려있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그렇게 쓰는 모이진 않은데 뭐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반짝가루와 친구 친구 같은 건 뭐 내가 준 거죠 반짝가루 팔로 갈래? 어찌 생각하나 아 여기면 충분하지 않나 반짝가루 두 개 넣겠습니다 허상분신까지 갈 것도 없을 것 같다 반짝가루 두 개 반짝가루 소장소장 소장님 한숨 때려주고요 고민이 되는구만 보호자를 가야되나 말아야되나 타격계통은 없냐 돈 많아서 보호자 가도 될 것 같은데 곰봉 안 팔림 음.. 음.. 목걸이도 없는데 뭐.. 독도 저항있고, 항독 목걸이가 필요 없잖아. 네가 사면 더 비싸고 그런 거 있었냐? 아니지? 아니지? 이댕이 위로 되지. 디비니티는 있었거든요. 디비니티는 캐릭터마다 호감도가 있었거든. 디비니티는 캐릭터마다 호감도가 있었거든. 그래서 자꾸 헷갈려. 그 정도의 게임이 아니라는 것은. 카발리어이기 때문에 뇌성굴림 플러스 3이고 방어도도 올라갔고 진심으로 정리를 해야겠구만 가속물약 하나 정도는 사서 갖고 오고 싶었는데 돈이 좀 아까우니까 720원인게 혹시 아이스윈드데일이었나? 여기는 더 쌀 나나? 이모엔 어디서 가속물약 구해온거야? 좀 많이 구해오지. 날 위해서. 가자! 아야 너희나갈라그러냐? 이제 들어와놓고 이제 시약이야. 나 하품한다고 끝난거 아냐. 아.. 너무疲ven.. 츤데르네? 루피가 있는 강부가? 그러고보니까 원피스.. 원피스가 원피스..잖아요. 원피스가 원피스라는 보물 모으는 만화 아닙니까? 원피스 모았나요? 되게 오래한다 마나.. 그거.. 드래곤볼보다 훨씬 오래한거 같은데? 뭐냐 이거? 아.. 오염된 철 강산에서 원하는게 다 나옵니다. 인간한거는 아.. 오염된 철 하일리에게 단검을 가져다 줘야 된다 이거 뭐 길이라고 할만한 데가 몇 개 없는데 일단 둘러보겠습니다 막 있으면 거슬리니까 악마냐? 아 코벌트네 나 악마 포넛스 있는데 악마가 안 나오냐 아 코벌트 따위한테 육 데미지 받으면 어떡합니까 미치겠네 진짜 니가 열어 오염된 철밖에 안 나와 2층? 라펠딘? 악마 좋아요 저 악마 추가 굴림 있죠? 악마니까 당연히 악으로부터 하면 좋겠죠? 스피키넬 겟오버에에에에 엽 아임가 제거해 유 랑 명중 굴림 플러스 3 있거든야 악마는? 그렇지 그냥 다 악마 악마 맞냐? 코벌트도 악마야? 겟오버에에에에에에 걔가 악마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간다 나는 라이트 뭐지 코벌트는 아 그 그 그 아니지 않나? 올라가라 저런 쓰레기들한테 마법을 쓰는거 너무 아깝다 가자 강적이 좀 나와줘야돼 슬슬 자극을 원한다고 내려와 잘 축제 다 어 그 이런 이 확정 하 정말 이거 해보기 여깄냐? 카일리? 왜 바디채 아아 경비 좋아 도끼창 좋아 아우 눈이야 오 게임 오래하는 건데 눈이 못 버틴다 큰일났다 이거 점프해서 뛰어가 점프해서 뛰어가 점프해서 뛸 수 있잖아 카르소미어를 지는 날이 올 것인가 과연 그렇지 오호홓 할버드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잠깐만요 재고해 가서 이거 다치면 어떡하니 이제 시작인데 아직 반짝 가루 야 아 야 아 무기 놓친건가 오오오오오오오오오 헬보드는 진짜 최고의 선택이었어 어차피 양성급 쓰게 되어있고 헬보드는 최고의 선택이야 싸고 자주 나와 야 고런거 맞고 살지마 아 진짜 아 야야야 정신 안차려? 어 오늘 나와 야 겸치 실주는 애들한테 당하면 어떡하니 아 미치겠다 야 잡아 반짝 가루 쓸 가치도 없는 애들인데 저거 헉 이건 써야겠다 야 반짝 가루가 투명화도 봐줍니다 참고로 내성군림 실패하면 나름 꿀이에요 그냥 적이 많길래 반짝 가루 썼는데 도적을 발견해가지고 기습하기 전에 죽일 수도 있고요 가자 가자 풀이다 알뜰살뜰하게 쓴다 진짜 물론 얻은건 없지만 올라가 난 카일리를 찾아서 당검을 줘야된다 가자 가자 완료 수치가 너무 높아서 좋아 주인공이 enorme 정신이 일삼되지 여러 명이 어떻게 더 느리냐 할버드가 할버드보다 더 느리냐 양손 범위 높은 게 느린 거 아니야? 이해가 안 되네 카일리 나와라 응답하라 오바 카일리 응답하라 오바 카일리 응답하라 오바 카일리 응답하라 여기 밑에 층에 있다거나 아니지? 에이 카일리 응답하라 카일리 응답하라 카일리 응답하라 당연히 오염된 철이겠지 볼 것도 없죠 왜 있는거냐 경비들 어차피 뭐 자기 일도 못하면서 왜 사니 도와봐 경비 아주 바쁘다고 지금 어라치 저녁방송 하고싶은데 시간이 없네 아 저녁에 방송하고싶어 저녁방송 나도 저녁방송에 하고싶다 카일리 어디있냐 아 여기있다 아 여기있네 카타 잘뻔했잖아 강종당할 뻔했잖아 뭐냐 왕치냐 왕치 아무리 봐도 디자인 너무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한손이야 당연히 오염된 철이겠지 뭐 당연히 오염된 철이겠지 뭐 당연히 오염된 철이겠지 뭐 이베경험치 너무하네 너무하네 이 새끼들 너무하네 슬레이어 해봐야되나 할게 없는데 위저드 슬레이어는 좀 심했는데 아 뭐해보지 아 뭐해보지 어휴 야 기절하겠다 슬레이버의 슬레이어? 쟤 그냥 뭐 싸우면 되죠 왔다갔다 하면서 이 cancell熟 가까이 나서지마 그래 오오오오오오 know 각이다 가루를 뿌릴 각이야 보호를 받도록 그렇지 너무 완벽하다 야 얘네가 못 때리는 것 뿅 아니라 방어력도 떨어지거든요 만능 군림에서 대실패를 때려버렸네 야 이맛에 반짝가루 쓰는거지 잡아 반짝가루와 아그로부터 보호 최고야? 최고의 조합이야 마우페제가 좀 흠이긴 한데 1에서는 인퀴시터가 낫겠다 2에서 어차피 카르솜이 없으니까 야 너 어떻게 검시 안주냐 너무 양심 없는거 아니냐? 야 언제도 깨졌어 그만 깨져 나 아프게 나만 하지 않겠어 이러다가 막혔니? 여기는 꽝이고 마대쪽 이거 아무리 돌아도 레벨업 할거 같지 않았는데 7주는거 보니까 70은 줘야지 나름 세다고 기버링보다 센거 같은데 아 그렇지 그렇지 걸었 그렇지 제거해 빨리 반짝가루 풀렸니? 반짝가루 풀렸니? 몇 턴은 가냐 반짝가루 4라운드야 24초 24초가 이렇게 짧아? 지금 아침도 안먹고 자고 일어나자마자 방송 계속하고 있거든요? 배고프네요 어어 야한큐 좋구요 가자 야 이정도는 제거해라 신경쓸일이 없다 신경쓸일이 없다 그렇지 아 그럼 뭐지 뭐지 아 아 아 무직하다 무직해 그렇지 야 경험치 인간적으로 너무한거 아닙니까? 야 이거 너 너무 할맛 안나는데? 이새끼 이렇게 나눠주니까? 6인팎이면 1이야 1 1들어오는거야 18,000마리 잡아야되는거야 6인팎이면 내가 1업하는거야? 1업은 아니겠구나 1업은 아니겠구나 1업은 아니겠구나 어디서 저렇게 쏘는거냐 심장 아닌데? 도르마무? 아 같은거만 계속 보니까 도르마무네 진짜 코볼트에 코볼트 밭이야 아아 진짜 찢어버려 어떻게 저렇게 두발사는데 저렇게 아프게 들어오냐? 야 너무한거 아니냐 이건? 스킬 쓰기도 싫다 이 정도거리면 강적이 빨리 나타나줘야지 내가 디버프 걸어서 빨리 잡을텐데 강적이 안나와 칠자리만 나와 자꾸 봐봐 혐이야 왜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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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파해 야 친구 치료도 좀 해주고 그래라 전진만 하지말고 그렇지 아아 믿자 아아 믿자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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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하다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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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여기 일 남았지만 죽지 않는다 어떻게 나 이렇게 길을 이렇게 못 찾았냐 4분의 1인데 저거를 4개를 다 돌아야 되네 디아블로에도 이런 공간 있지 않았나? 뭐지? 아케인? 뭐? 짜증났던 공간이 있었는데 야 그런 느낌이야 그렇지 어떻게 대실패 갔더니 둘 다 포프리카 턱치를 했는데 그렇지 아케인 생츄어리요? 아 그랬구나 마지막에 나왔던 애가 그 디아블로1의 법사라는거 알고 놀랐었는데 아 이분이요? 아 얘 싫어요 어떡하지? 공포 걸 수 없냐? 태워 죽인다 그렇지 그렇지 175 아 여기서부터 나오나보다 이제 손맞이는 애들 그렇지 아 갑자기 잠이 확 깨네 정신이 오락가락 했는데 아아 그렇지 270? 땡큐지 독이 지금 문젠데 어차피 카발리언은 독이 안걸리거든요 100% 저항이라? 아 아 야야야야야 야 어디서 독리를 독리를 찍을라 그래 잘했어 잘했어 태워 브라치 브라치 이걸로 540 어 괜찮은데 저기 가까이 있다고? 음? 아 이 조이구나 여기 맞겠지? 어 여기였던걸로 기억하거든요 왜냐면은 저기 강해지기도 했고 라고 말하자면 실자리가 낫죠? 정말 혐오스럽죠? 너 진짜 악으로부터 부은 잘 터지는구나 34 찍으면 34번 쓸 수 있는거야? 엄청나네 아우 제발 제발 다 죽여 그렇지 그렇지 쪽지있다? 쪽지가 아니라 스크롤이네요 야 이거는 조금 현무스러운걸 실명하나? 아 이걸 푼다고? 말도 안 돼 와 풀 수가 있네 코볼트가? 미쳤네 어 속성화살이다 야 얘 친구 죽어가고 있는데 지한테 일한거야? 이런 놈들 있어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예수님한테 안통하죠? 신입니다 신 아 미친 게임인가? 야 야 저기다 넣는 사람이 어디니 세상 세상 맙소사 밟아 밟아 밟아서 몸으로 제발 잘 됐다 가시아 갓 그는 신이라고 아 아 야 아 서로 크로스카운터 당했네 가자 니가 먼저 가 좀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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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내지 말고 천 입고 있는데 지는 방금 두르고 있으면서 아 기억났어 나 여기 절로 나가는거였지 여기가 다 비고 참고로 절로 나가버리면은 못 돌아옵니다 미쳤죠? 여기서 그분이 나왔던거 같은데 내가 계속 손절하게 했던 그분 내가 걱정하지마 톡송화살 쓰고 싶다 아 아 하하 너는 퀴어 그럼 가고 진짜 시전 빠르다 얘들한테 받을건 화살 정도 밖에 없잖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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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끌모아 태산 좋아요 제발 재워주세요 그렇죠 그쵸 싸우면 되네 가스 전사 팔라딘가 근데 순수 전사보단 좀 많이 꿀리긴 한다 아무래도 직업이 그래서 그런지 아 왜 나왔어 얘 아 제발 걸지 말아주세요 진짜 나 스킬 안 쓰고 잡고 싶어요 또 대기하기 싫어요 한두 때리지 말고 그냥 죽어줘 내 손에 안되겠지 포기해야겠지 동료는 약간 계획이 없습니다 당장은 동료는 약간 계획이 없습니다 당장은 이모헨을 좀 키워줄까 해요 제가 투 저번에 투 바이러스케트 투 할 때 이모헨을 어 이레니쿠스랑 같이 보내버렸거든요 그래서 디엣에서 합률 안해서 엔딩 크레데스는 안 나왔기 때문에 좀 예뻐해 줄까 합니다 원에서도 안 썼고 여러모로 취급을 안 좋게 해줬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이모헨을 좀 우리 소꿉친군데 뭐 연애의 정석 아니겠습니까 할 있니? 어이구 돈이 은근히 나왔다 지금까지와 다르게 아 아 이상한거 먹지마 이상한거 먹지마 아오 야 미쳤네 와 개수 좀 봐 쉬워 와 화살 좀 봐 싸울수록 화살이 늘어가고 있어 뭐니 이거 아 아 오염병이야? 야 여기서 이러면 안 돼요 좁잖아 그래 나온다 어 내가 안 재고 아 안 재고 왔구나 끌고 나오자 두 마리 아 야 야 좀 재워줘 저 언제까지 달리기 할 셈이야 그래 싸워봐 좀 그래 좀 자자야 아 아 아 아 아 구석가 구석가자 써야되는데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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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했다 이거 내가 안일했어 불탄소리나 떼 수도 없는거 이거 구석으로 가자 자고 오자 자고 오자 마법이 없다 아 그래 얼마나 좋아 작업을 미리 해놔야겠죠 작업을 미리 해놔야겠죠 그냥 써버려 미리 아 아 때려 어 야야야야 그걸 바로 맞으면 어떡하냐 악으로부터 그걸 썼는데 그렇지 콤볼트 잡아주고요 여기 있거든요 잠깐만 진정해 콤볼트 잡아야 돼 태이조크가 당신에게 엄청나게 화나했어 목소리 자 우리 어디 아이고 바로 법 딜 넣는다고요? 반짝 가루를 쓰기 전에 한번 끊어줘야겠지 와 더럽게 맞네 저거 내려와봐 와 야 뭐야 야어 어 죽어 내 기억에 맞다면 한복회에서 안 통했던 걸로 알거든요 야야야 사후경직이라고? 우와 야 미쳤네 어 졌다 어 져버렸고요 야 보다 억세구만 제법이구만 가자 둘 다 와 소연소 오잖아 한번 받아줄까 까짓거 그렇지 일단 일단 쟤부터 잡는 거야 반짝 가루 준비하는 거야 그렇지 일단 반짝 가루 들어왔어 얘부터 일단 때려봐 뭐하니 너는 근접에서도 활이 세다고 찐 따라서 말해봐 취소 뭐야 도망간다며 하지만 여기서는 죽어버리는 부분이고요 요정도는 문제없지 그렇지 다 제거하자고 상태 이상만 안걸리면은 밥이지 어 너 터넘도 쓸 수 있지 이제 아 너도 제안같은거 있냐 아 그럼 그냥 죽이자 뭐 어때 죽여 그냥 그렇지 아 너 장금 빼버린다 자꾸 장금 장금 쓰려고 그래 이거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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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잉 멀라이에게 테이조쿠 보냈죠 테이조쿠는 2에서도 한번 나옵니다 강해져서 나름 세져요 옮겨야지 복사하고 감정하고 싶은 두 개 넘겨줍니다 손가락은 열 끼지만 반지는 하나밖에 못 끼죠 두 개 낄 수 있구나 잘 많이도 낄 수 있네 멀라이를 해치움으로 인해서 구약하겠습니다 멀라이를 해치워서 잘 했습니다 끝 이제 그 증거물로 다른데 가서 또또또이 하면 됩니다 현옥 빼고는 다 알고 있는거죠 너 화살 너무 많다 야 인간적으로 이건 좀 아닌 듯 발 좀 버려 어떻게 그렇게 많네 아 거미줄 있네? 야 잠깐만 아 문블레이드 나왔다 아 문블레이드 지금 필요 없지 아이씨 적으던 시야도 그냥 넣어놔 파도 많이 나오니까 이거 아 수면이구나 실명이 아니라 거미줄은 은근히 좋거든요 거미줄은 이제 묶이면은 속박 아 그 뭐냐 성기사 주문으로 묶으면은 휘감기로 묶으면 때릴 수 있는데 이건 묶이면 못 때리기 때문에 내가 속박 면역 부츠 같은 거 끼고 있으면은 그냥 덮어놓고 패면 돼요 개꿀이죠 소금 찍혀있지 아 강력해 어 화자 50%에 방어도 1회 이거 쓰는 놈이 약해서 소용이 없습니다 버릴려 나 그냥 버릴려 나 그냥 갖고 와서 뭐해 단가도 안 맞을 텐데 4개 하면 되죠? 아 나 두루마리가 있지 야 까먹고 있었어 버려 이것 좀 자 근데 이건 일단 전용템이기 때문에 못쓵니다 잔 전용템이기 때문에 일단 나가서 감정을 해놔야겠죠? 껴서 지금 못 움직이는 건데 이거 두면 알아서 나와요 저기에 잔 있으려나? 이동해봐 여기 계셨어요? 저의 께서는 고마워 고마워 저의 께서는 너무 오래 걸렸어요 가라 동네 맺어버리면은 내 지금 경험치 여기서 대버리기 때문에 물품 상실했죠? 자는 보냈구요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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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씨 일단 나가 봐 아 야 왜 이러냐 자네 능력치에 궁금해졌어 그렇지 와봐 잔에 대해서 좀 보고 오자 잔이 궁금하다 잔 잔에 대해서 다 잃어버렸어 다 잃어버렸어 쉰 15 지혜 휙 조작술사 야 지혜 매력이라고? 다 잔에 너는 쓰지도 못하면서 왜? 뷰럴 클래스가 되는 것도 아니고 엘플라스 듀얼 클래스 당연히 안 되지 질서 중립 가자 문블레이드는 너한테 가서 처분해 주겠네 너의 freedom, 친구들 난 이 비쥬얼의 벚레이드는 너무 오래갖고 아아, 뭐 아, 나 미치겠네 이거 에릭키 자꾸 누르네 야 나의 freedom, 친구들 난 이 비쥬얼의 벚레이드는 너무 오래갖고 난 이 비쥬얼의 벚레이드는 너무 오래갖고 어, 칩트 3야? 가자 우여곡절 끝에 정리가 됐고요 우여곡절 끝에 정리가 됐고요 꿈을 꿨습니다 원래 꿈꾸면은 일어났을 때 잊어버려요 아시죠? 그니까 설명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죠 자동으로 쏘고 다니냐 꿈을 끈 게 아니지 아, 뭐 일단은 내용은 갔습니다 가서 이제 제가 해결을 했다 이 내용이 꿈이 아니네, 생각했네 내가 아, 저기 내용은 그게 맞기 때문에 내가 이 사건을 해결했다 어, 이거죠 깨졌니 벌써? 여분을 껴, 그럼 깨졌어, 몇 아이템이 그니까 가자 나가자고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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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야 야 미친 개입 그래, 나 간다 더러워서 간다 내가 고마워 꺼져, 슬라임 길이 바쁘시다 이 몸은 나왔구요 그렇지 자, 정산해볼까 드디어 정산하네 이거 너무 오래 걸렸어 신발 식별 전기저항 50% 좋죠 주인공입니다 소금 플러스 1 너 소금 찍혀있지? 응 끼자 반지 이야 좋은거 나왔다 원래 이게 확정이지? 좋은거 나왔다가 아니라 어 잠깐만 너 팔라딘 뭐 쓰냐? 그럼 됐고 죽여 270원 하나 주네? 그럼 코볼트 30마리 40마리분이야? 하나가? 코볼트 정말 쓰레기였어 레벨 팠냐? 3000 남았어? 이거 다 돌고 왔는데 광산 이야 금시 너무 안준다 진짜 바실리스크 하나만도 못했나봐 강력한 바실리스크 하나 바실리스크 젠 좀 시켜줘 레벨업 한번에 축축하게 레벨을 1업씩만 더 하고 그 다음에 동전 모으죠 이제 소설 아 그냥 둘이서 깰까? 가로치 몇이니? 다코 18이야? 폭죽혀있는데? 가자 이리 와봐 일단 여긴 됐고 올라가서 나 왜 이렇게 지치지? 오늘 판 접어야 되나 이제 슬슬? 네시켈에 가서 복원해야겠죠? 이제 철 문제도 해결됐으니까 무기도 안 깨질 테고 왔습니다 보상 주세요 보상 해외 이름이 평민이야 카발리어가 였다 이말이야 오레벨에 하는건 좀 오바인가? 보상 내놔요 근데 동료 늘리면 재미없어질 것 같애 확 놔둬요 와 성표가 이렇게 쓰는 거였구나 900원에 1000 좋다 명성 올라간 것도 너무 좋고 명성이 제일 좋지 솔직히 말해서 16인데 모든 사람들이 숭배할 거야 모든 사람들이 숭배할 거야 내가 죽을 거야 불과해 전 tech에서 넘어갈 거야 이곳은 더 빠른 그대으로 소유한れ 혼내줘야겠구만 반짝 가로 가라 어 어 라사드 어쭈 내성이 암마 야 카발리어야 어쭈 깜찍해 제법 2대1 어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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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당연히 뭐 현상금이겠지 헤밀리아 담승 넣고 어 테이조코가 보냈구나 이번에는 오 그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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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능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sharp 네 가러지게 해 침묵 Uno ion 그들이 지금은 아니야 꺼져 나 바쁜 사람이야 노래 너무 화려하잖아 에너지 없어 기력 후달려 소금 또 나왔어? 플러스 1짜리? 왜? 오오오오 좋지 저거 렛츠 1짜리? 죄송합니다 저는 온넷 소스 비즈니스 빈 포어 아이언 쇼티즈 나 좋은 거 없어? 엄청 좋은 거? 나 돈 돼 이제 스톰 상인한테 가야겠다 최고의 상인이란 스톰한테 가야겠어 아 자꾸 헷갈린다 좋아 갑시다 트린지그한테 올라가 거미만 잘 잡아도 개이득이야 베레고스트 아 이제 슬슬 오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상인? 돈 쓸 준비 됐습니다 아 뭐야 자 아빠 알어? 아빠 알? 글로 꺼지시면 어떡해요 저 글로 갈 거예요 어 있다 너였지? 너가 팔던 애였지 아 미쳤어 내가 어떤 것을 원하올게 할지 Unilever than the situation 어 뭐냐 제한이 있네 다트 어 이거 뭐야 여기 왜 이렇게 에너지가 없지? 아 이러면 안돼 오늘 이제 시작이라고 하루의 시작이란 말이야 얼음화살, 세기화살, 세뇌화살, 탄환 절편갑주, 징박김갑주, 판금갑주, 투구 버클러, 소형방패 그림자호, 전신판금갑주 오우옙 전판갑 하나만 사도 비틀비틀도 휘청휘청해 비싸 내가 쓰면 무기에 플러스 붙은 게 없네 한손무기 위주로 있네 아 이게 좀 흠인데 활 없냐 됐어 바꿔줍시다 이야 방어력 2 늘었어요 AC 마이너스 2 음 개꿀 솔직히 반지 수납한지 안팔었으면 못썼을듯 스페이크업 스페이크업 녹아버리니까 아니면 좋은 복이 들었는데 녹아버릴지도 모르고 여러가지로 불편하구만 어느 여간이라고? 아 또 누를 뻔 여기네 가자 던킨 헤피스 바텐더 2층에 있니 혹시? 여기 있구나 한큐에 찾았네 저는 이 놈들처럼 좀 더 질겨야 한다는 거 나 좀 물을 해줄게 스필라 자 헉 너 질겨야 아! 안 재웠다, 나. 혼나! 어쭈? 어쭈? 이 회피력 상태가? 어, 야, 웰프 화살 발랐나보다, 산성. 아, 산성 저항 20% 있어, 그래도. 야, 좀 제대로 때려봐. 야, 왜 검 끼고 있어? 야, 할봇 어디 갔어? 어, 되게 쎄다? 어우, 야. 테이조코라는 남자의 전령이요. 어어... 지금부터 죽이면 다 알려줄 거 아니냐? 음, 잘 가. 음, 마무리 다 썼어? 왜, 항복 하나 했다, 나. 딸피 남았는데. 마무리 다 썼구나? 에이, 나 25인데, 이제. 회복해서. 컵을 다 썼으면은... 맞아, 뒤지셔야죠? 심각한 부상이죠? 하... 975. 좋구요. 어차피 너는 내게 다 부르게 돼 있었어. 반짝거로 나왔다. 돈 주고 사니까 나왔죠? 샴이죠? 가자 도적의 기지를 찾아야 된다 전에 여기서 좀 고생했었는데 너무 넓어서 맵도 두 개나 대고 솔직히 말해 저 지금 까먹었습니다 왕족 여기서 자는 일도 있냐 저런 위험한 놈 있는데 매직 화살을 쓸 수 있네 야 왕들의 반지가 이제 수호자의 장비 역할을 하는 거죠 좋고요 두 개 생겼네 딱 이거 좀 사가... 이거 좀 사가세요 돈을 원합니다 생각처럼 안 되는구만 어디 보자... 뭔가 좀 부족한데 난 더 많은 걸 얻은 것 같은데 검을 껴 놓긴 하자 레벨업 하면은 숙녀도 주겠지 이번에 5레벨 때 주는 지 껴 가 7레벨 때 줄라나? 그럼 할보드 사놔야 될 것 같아 도끼창 양손금이 세 개나 있을 필요도 없고 이동을 하겠습니다 아니 할보드 산 다음 이동해야 되나? 아 그냥 가 사귄 뭘 사이씨 널 죽이면 줄텐데 뭐 널 죽이고 뺐지 뭐 진행 되게 빠르다 이러다가 그냥 끝나는 거 아니야? 레벨업 해야 되는데 이거 힘들지도 모르는데 가다가 근데 메인을 좀 많이 진행해 놓으면은 겸치 많이 먹을 수 있잖아 한 번에 이번엔 전에 못한 거 하고 싶은데 못한 게 뭔지 모르겠어 다 까먹었어 반 년 전에 해서 반 년 만에 다 까먹었거든요 지금 유튜브가 안 보이냐? 스팅 참가자 수가 잡고 있어봐 아 이거 유튜브 약간 불안한데? 불안불안한데? 잡고 있어봐 테스트 좀 해야겠어 나오네 참가자가 안 나와 참가자가 안 나와 가 아니라 없는 건가? 흐흫 자 어디 어디 친구 아 재미없어 못하는데 빨리 결정을 해야 되는데 다음에 뭘 할지 추가 요소 같은 걸 알려줘야 돼 이 게임 자체가 어 다리구나 아 맞아 맞아 기억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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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자 여기서 나갈 수 있었던가? 나갈 수 있지? 나갈 수 있지? 그래 야 제발 아 갈 수 있지 여기는 그렇지 이 풀숲을 못 들어가? 일로 가 그냥 이게 그거였나? 추가 요소 여기서부터 보자 근데 이미 오늘 좀 충분히 한 것 같지 않나요? 4시간이나 했는데 다음에 여기서 가는 걸로 하죠 발도스 게이트 발도스 게이트가 사실 조회수가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사실 두 번 할 생각은 없었는데 그냥 생방송에서 할까 한 거 한 거거든요 할 게 마땅히 없어서 없어서 유튜브 올리긴 해야겠어 아무것도 안 해서 안 되겠어 이렇게까지 안 할 생각은 없었는데 그렇지 야 나와 그렇지 그렇지 열쇠다 좀 그렇지 그렇지 125 125가 저렇게 쎄? 불쏜 상당히 상당히 센 축이야 좋아 아 좋다 간돌라 럭키푸트 간돌라 럭키푸트 남성 핫플링 마을이네 간돌라 럭키푸트 간돌라 럭키푸트 간돌라 럭키푸트 왜 다 거절하는 거니? 오 착해 핫플링들 아이템 주세요 핫플링이 핫플링이 어떤 느낌인지 모르고 드워프랑 뭐가 다른 거야? 비슷한 사이즈인데 알반 헨다 어? 그럼 누구야? 인특믹한 녀석들 배반 헨다 어어 회복적이구나 이동하자 이동하자 이가 깨질 거 같네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빡 힘이 쫙 빠질 수가 있냐 재미있게 잘하다가 막 떠들다가 무서운 게임이야 악마의 게임 악마의 게임 에너지를 다 가져가야지 에너지를 아 몰라 갈 거야 그냥 핫 나가지 아니야 남의 집이다 좋은 거 없어요? 사진 밖에 없어요? 이.. 이놈 마을은? 얘네도 싸울 거 아니야 상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13원 정도면 내가 가져갈만 하구만 이동 보석도 처분해야 되는데 여기 먼저 깨자 탑이 뭐냐 에르데이나 공포 불쌍한 아이들 상실과 고통의 갈망 소생된 아름다움과 더럽혀진 명예 그리고 미쳐버린 사람을 이용해 돈을 버는 시대여 진해하는 가늠증 환자 여러분 당신이 나중에 무엇을 해 주시는지 묻지 마시고 뭘 해 줄지 알아보시고 무엇을 도와주면 되겠어 야 내가 잘못했어 기절 다트 대타 비싸 한성화석 불꽃하사 번개 세뇌 탄환 뭐 민첩 원더꺼인의 힘 오오오오오-, 나쁘지 않는데 불꽃에 와보 뽕 야 화염구 쓴다고? 몇번 쓸 수 있어? 괜찮은 아이템인데 난 가겠네 탑이라 이말이지 아직 내가 모르는 답인데 말이야 1500만 올리면 랩업이다 1500만 조 동료 좀 끌어안아 보게 야 뭐야 불검이야? 전투 공포기 딱 봐도 악당이죠? 불검은 쓰지만 불레성이 있는진 모르겠는걸? 오 야 쎄다 되게 쎈가 본데 큰일 났는데? 경미한 부상이야 어 아닌가? 비벼 지나? 야 10대비지가 이렇게 박혔는데도 안죽어? 서로 못 때리는데? 20명 차 주사위 굴려서 20이나 10이나 나오면 때릴 수 있긴 해요 신적인 존재가 아니네 전투 공포기 얘가 문지인거 보니까 어지간히 센가 보다 이정도는 이겨줘야지 싸울 수 있다 뭐 이런 뜻인가? 오우야 오우야 그렇지 드디어 한몫 긁었다 자 좀 긁어봐 어 위험한데 이거? 야 펫 펫 감황업? 주사위 싸움인데 그냥 진짜? 서로 중갑이니까 서로 딜은 안 나오는데 방어력은 높으니까 서로 못 때려 뭐 병신 싸움이죠? 아 하지만 패자가 결정될 것 같다 큰일났다 이거 팔라딘 자체가 힐이 빠른건가? 뭔가 되게 좋아보이는데? 야 이걸로 때려 이걸로 때려 얘는 13레벨 넘나봐 공유가 너무 높아 어 2점 온거 같... 3점 온거 같은데? 어 이길 것 같다 최소 반짝깔을 왜 이렇게 잡아 지금이야 마지막이야 사망 직전이야 보여줘 나 아이템 없어 때릴 수 있는거 제발 어 제발 아 지겠다 이거 싫어하냐 진짜? 진짜 지는거야? 아 템빨로 이겼다 야 이렇게 강하다고? 겸치 몇 줬어? 4천? 줄만 하네 어 강할만 하네 4천짜리면은 순수전사인데 내성 감속 안수치료에 생명점에 타코 어 좋아요 그럭저럭 세졌죠? 우리 동료 하나 섭외할까 이제 슬슬 나 휘달리는데 아우 야 대기 할보드 주러 왔니? 할보드 있니? 있네 있네 할보드 있으면 애가 달라지지 할보드 있으면 애가 달라지지 할보드 있으면 애가 달라지지 야 대기하고 죽인다 다음 타자도 간다 어떻게 해야지 약화가 나을라나? 솔직히 실명으로 하는 것보다 아우 방어도 페널티가 있구나 실명도 날 것 같네 그러면 반짝가루 괜찮지 이게 낫겠다 어 근접으로 잡아야 되니까 어찌됐건 싸워서 이길려면은 구기까지 필요없죠 철부족 끝나서 여분이 필요가 없죠 스프리더 아 여기 세고요 헤엑! 그렇지 그렇지 열심히 싸우자고 반짝가루까지 덮어 씌워주고 이러면 많이 떨어지지 어어 잡을만하다 이제 할...놀이 와서 할보드 죽은 건 진짜 기적이야 죽여 메모리 어어 제법이야 하지만 말이야 어쭈 잘 못해요 중독됐냐? 그렇지 사천 경험치 속칭 디자인이 왜 이러지? 착각이겠지? 아 놀 거지? 어... 쫄기산대? 내려가자 보내버리자고 실명이랑 무기 바꾼 게 크다 어때 다음 레벨업해서 3레벨 주면 풀려면 모른다 이거 입구에서부터 고전하긴 했는데 아직 모른다 사재기술 풀려도 모른다 36,000이다 미쳤다 아아 아직 모른데 탑인지 나발인지 깨야될 것 같애 경험치가 부족하다 가는 길목도 이렇게 센데 저 엔간한 애들은 다 지겠는데 저 전사? 이긴게 솔직히 신기해 솔직히 지금 지금 이긴게 조금 신기하네 방어력이 높아서 그런가? 개싸움이었는데 여기가 이쁜거 보구만 넘어가면은 문이 닫힌다거나 아니지 아니지 이 미드에서는 뭐 다음 시간에 해보는 걸로 하죠 저도 좀 궁금하긴 한데 겉에 한번 둘러보고 갑시다 아 너무 지금 눈이 아프네요 난 게임 오래하면 눈이 너무 아파서 집중력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지금 다음에 가는 걸로 하고 주말쯤에 가면 될 것 같은데 야 길 좀 위로 올라가는 거겠지 탑에서 내부를 돈 다음에 위로 올라가서 이 길로 가는 거겠지 아마도? 겉에만 둘러보고 어 주호 출입문이라고 돼있으니까 출입구가 한 곳이 아닐 거에요 근데 여기 없으면은 다른 공간이 있는거지 뒤쪽이라던가 이쪽 둘레 없으면은 설마 어어 어어 스겔레돈 야야야야야 얜 안 돼 얜 안 돼 얜 안 돼 얜 얜 안 돼 참 심지어 방패도 있어 아까 기회에서 자 다음에 연속하는 걸로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멀티는 결국 못했는데 뭐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게임 저장 새로 저장 저장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뵈요 뿅 클릭 임원 영상편집